하늘할 새 하늘 저는 이 아기를 멍래서 하드보이 두방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해21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협조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멜번너구리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해외사세요? 좋다좋다 디오고좋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축구좋아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축구좋아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페넥맨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걸어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그 서양사람들이 일광룡하는 기분 뭔지 알거같애. 햇빛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내가 성질이 들어온 이유는 햇빛을 못받아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 잠시 했더랬죠? 자. 이팽달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질이 들어온것도. 햇빛을 안받았을지도? 라는 생각? 했더랬죠? 했더랬지요? 끼니까 갑자기. 0.3층 와네. 맨날 나감. 침라쿠아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보보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bit. 참.. 회냉면입니다 맛있겠네요 명태.. 명태인가요? 3종 세트 음료 3종 세트가 항시 여기 있어야 된다 음료 3종 세트 아 영태가 아니고요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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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는 그 은탁 마작 스트리머 분 계세요 민민민주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탁으로 떨어지는 그 락이 걸려 안 떨어지는 락이 걸려서 그렇지 동탁..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 뿌리는 건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침칠단 대비 당구는 풋살로 다림 기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 맞으면 되죠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다 넣는 거 다 넣는 거 아니겠지? 에라이 모르겠다 다 넣자 나 이거 원래 이런 거 안 넣어 먹는데 식초도 나 원래 안 넣어 먹는데 내가 이거 냅두면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내 위장이다 버려야지 내가 안 먹으면 누군가 먹을 거 아니야 어? 물고기가 먹든 미역이 먹든 먹을 거 아니야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앞에서 막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침상맨 부어야 되나 보다 부을까? 좀 물냉 느낌으로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흠 어우 김치가 생겼네 깜짝깜짝 놀라네 침착한크루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아 아까 주신 분이구나 침철단 곧 합니다 침철단을 까먹고 있었어 내가 원래 침철단 끝나고 다음 일정을 잡아야 하잖아 안 잡은 거야 그리고 까먹었어 3명이 그대로 급속냉각 그러다가 누가 말을 꺼냈어 우리 왜 안 모이지? 어 그러네 그래서 날짜 잡았어 끝날 때 다음을 잡아야 돼 그때가 왜 그렇게 됐냐면 번지점프 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 끝나고 자 들어갑시다 그래 들어간 것 같아 아 우중이도 그 말 했어요? 아 김치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무 무 무는 또 먹어요 내가 습한 침타구니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노랑초파리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알림을 언제였더라? 괴도님 오셨을 때 껐을거야 그치 계속 알림 와가지고 어차피 반응을 못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좋더라구요 좋더라구요 그래서 음성을 다시 안 켰어요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ㅎㅎ 한동안 안내가 없기때메 로드맨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내를 써놓는게 낫겠죠? 이런.. 이런 배려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후원 구독 알림 소리 안나오 한 달간은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 보리캐기 작전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네요 왜냐면은 올 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근데 면이 맛있어 이게 회거든요 회 음 강브리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음 아 벵건이와 열살 차이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음 명태 명태로 알고 있습니다 회 냉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텐데레 텐델 텐덕 0303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던거라서 드리면 안되는데 코로나라 모양만 보세요 아저씨 특 아저씨 특 뭐 난다 아저씨 특 왜 이렇게 뭐가 나 저번에 호민이 형 보니까 방송하는거 보니까 여기에 막 이런거 뿔룩뿔룩 튀어나가던데 햄 뜯 으으읍 음 서윙 음 음 되 음 백 에 내 나름대로? 제일 늦게 먹으면 이게 부피가 제일 크잖아 이 소스를 흡수할 시간을 주는 거야 나는 이거 담가놓고 딴 거 이런 거는 흡수가 이미 됐잖아 그럼 물어보지 마 호들갑이란 얘기 듣고 하고 싶으면 물어보지 마 어? 내 생각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먹을 거야 이렇게 담궈서 절여서 뭐지? 비냉장으로 해서 먹을 거야 나만의 비결인데 공개하게 됐네 마이크 음질이 구려졌어요? 왜? 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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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셀 보리키기 작주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냉면 먹을 줄 몰랐어요 오늘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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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바람소리가 들리다고? 흠 흠 흠 흠 흠 왜 들리지? 다 끈 게 없는데? 세부 설정?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저번에 그 뮤트한다고 설정이 바뀌어 버렸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그게 카페에도 올라왔더라고 흠 흠 요즘은 갑자기 심해졌다고 노이즈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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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뚠뚠이냥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흠 흠 그래요 맞아요 봄이 그냥 지나가버린 느낌? 초여름으로 넘어간 느낌? 그죠? 겨울이었다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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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봄인데 흠 그걸 봄이라고 해야되나? 너무 쌀쌀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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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입니까? 태환씨 이거 만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만원? 안 틀려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먹어요 발맛 떨어지게 근데 냉면은 한번 먹고 나면 먹을 때 좋은데 먹고 나면 몸에 새콤달콤함이 너무 가득 차 그치? 너무 달달해 왜 이렇게 새콤달콤하지? 음 살 많이 찢어 냉면 먹으면 그죠? 이 설탕 이 설탕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냉면 살 안 쪄? 흐흑 흠 그치? 비쑤 제로콜라처럼 설탕 개발한게 아니라면 설탕이거든? 그치? 그치잖아 설탕이잖아 이 단맛은 그니까 이게 뭐 겨자에 있는 단맛이든 뭐 식초의 단맛이든 오우... 오우 달어 흠 근데 월냥이 형 맞아 계속 하시는 건 아니죠 금 탁 달 때까지 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사회적 체면도 있고 하지만 물러날 줄 알고 물러나는 이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 탁 달 때까지 하면요 영태형은 할 수 있죠 금 탁 당연히 달 수 있지 근데 그 기간동안 비즈니스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니까 멈춰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까봐 이제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할 게임이 없어요? 할 게임이 없어도 아닙니다 옥냥이 봐 옥냥이 어떻게 해 마작을 하긴 하거든? 내가 친구 목록에서 보면은 접속을 해서 몇 판씩 해 방송에서는 안 하잖아 영리하게 하자 영리하게 그니까 이제 하고싶은 말이 뭐냐면 금 탁을 가야겠다는 말을 뱉은 것 때문에 가호가 상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여정을 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스페이스 람쥬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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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는 척 돌리는게 아니고 충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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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한 크로니 백디트 갔습니다 하스 새확장팩 나와서 미미론 덱 쌉 가능인데 찍어먹기 가능 이러면 옥냥이는 하죠 어? 요즘 미미론 덱이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 그럼 미미론 덱 성공하고 이제 다음 게임 이렇게 해야돼 사실은 이미 했죠 그래 옥냥이가 냄새를 맡았다? 요즘 흐름이다 우리는 쫌 그런게 있잖아 인간이라 우리는 인간이라 나약하고 음? 쉽게 흔들리고 근데 옥냥이는 그렇지 않아 아, 뽑을 거 다 뽑았다? 다음 우리는, 우리는, 어? 가속이 붙어서, 어? 뭐야? 재밌는데? 내일도 할까? 뇌절, 옥냥이? 뽑을 거 다 뽑았어. 다음, 이동, 오라잇! 요게 좀 다르지? 나같은 경우 뇌절, 어? 마작 재밌는데? 마작 계속해, 방송에. 아, 그만하쌤. 마작 그만하쌤. 아, 내가. 그럼 싸워, 자기들께. 아, 본인이 재밌다는데 왜? 간섭임? 아, 그럼 시발 이거 몇, 며칠째 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께 싸워. 그럼 나는 또 나대로 해. 그래서, 개판댐. 하지만, 옥냥이? 딱 하고, 바로. 바로, 바로 이동. 그리고, 방송 안, 안 켜고, 조용히함. 그니까, 옥냥이는 이렇게 딱 이게 있더라고. 뭐, 칭, 칭, 칭찬, 뭐, 칭찬, 비난,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타일이, 그냥 딱 해, 오늘. 근데 이게 재밌어. 그럼, 그날은 뇌절할 수 있어. 그날은. 그날은 막, 한, 열 몇 시간씩, 뭐, 이십 시간씩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애초에 오래 걸리는 거. 뭐, 엘딘님 같은 거는 뭐, 시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계획이지. 근데, 즉흥적으로 더 하는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잘 없는 것 같아. 당일로 그냥, 어? 끝내, 쳐버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그니까, 좀 약간 일정대로 가는 게 있지. 아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걔는 좀 더 유독. 근데 그게 어,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나는 이제 뇌절을 좀 많이 하고. 내 머리 만져주고 싶다고요, 여기? 이거 왜요? 이거 왜? 머리, 헤어스타일 별로예요? 머리 감은 건데? 머리 감았는데, 잘 안 말렸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기다려봐. 여기, 앞머리 빈 거. 빈 것도 채워주고. 여기, 앞머리 빈 거. 똑같네? 됐다. 저희 집, 앞머리 빈 거. 저는 아침마다 감습니다. 저는 안 감은 적이 없어요. 왜, 왜냐면은? 안 감은 적이 있어. 있는데 거의 없고, 웬만하면 거의 다 감았다고 봅니다. 감고, 왜냐면은 머리가 근지러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아야돼 입술 빨간데 닦아달라고요? 닦은거에요 착색된거에요 주식상태 어떠냐면은 처참하죠? 지금 주식상태 좋은사람 없을걸요? 장투해가지고 그때 막 주부도 장바구니 들고 계좌개설하러 온다면 내려간다 그런 얘기 돌 때였잖아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 마이너스 아닌 사람 없을걸?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지금 삼전 삼전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더라? 뚠뚠니이냥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코메모이오 오오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오늘 나락갔어요? 아직 못보네 2차전지는 최근에 올랐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인제 본전이야 인제 본전 3전 3전은 반도체도 기술이 모자라고 오를 건수가 없음 음 맞아요 근데 되묻고 싶어요 언젠 뭐 알고했나? 카카오 언젠 뭐 알고했나요? 그냥 삼성이 좋다고 하니까 는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떨어질때만 급공부를 하지? 오를때는 공부 안하고 그 말은 이렇게 모르는 내가 삼성에 대해 근데 나쁜거를 지금 들었잖아 모르는 좋은것도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찍기로 들어간거 아니야? 그럼 찍기의 영역기면은 찍기의 영역으로 가 계속 어설프게 분석으로 전환하지 말라고 그냥 삼성이니까 들어간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빠드레 요한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동탄 동탄 그 쏘맘스 주식스승님이요? 주식스승님 또 물린거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스승님도 물린거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스승님도 물렸으면 안 물린 사람 찾기 힘들죠 빠르게 그때 다 뺀거 아니면은 그분도 많이 있겠지만 흐흐흫 스승님 스승님 구하.. 구해주러 오셨군요 흐흐흫 아니 나도 물렸어 흐흫 스승님에게 닥쳐온 유기, 제자의 성장 클리셰죠? 맞습니다. 창작물에서는 스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자가 폭업을 하죠. 병건이와 10살 차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창작물 구조상 스승이 희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죽은 다음에 제자가 뭔가 각성을 한다거나 그래서 강해지잖아. 그래서 보통 그 기존세대의 강한 사람들은 조연으로 남거나 터치를 안 해. 그니까 기존세대의 전세대에 짝먹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숭고한 가치를 위해 싸우다가 주인공 앞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전세대는 참여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조연만 해. 조연만 해. 그냥 지켜봐. 지켜보고 해설하고. 그리고 나를 넘어섰구나. 한 후반부쯤에 그거 한마디 해주고. 그니까 그거를 억지로 참여 못하게 만드는 장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모르겠네. 생각은 안 나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참여 못하게. 강제로. 아니면 뭐. 그냥 스승이. 그냥. 미래는 이들의 시대니까. 조연. 뭐. 우리같은 늑다리들은 물러나야겠지. 이러면서 막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봐봐. 스승님이라도 같은 파티. 용사 파티에 들어가서. 그치. 그냥 싸우면 되잖아.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아방 스트레스. 아방은 나중에 들어오죠. 아방은. 아방 나중에 들어와. 아방 생긴 거는. 진짜 조연같이 생겼는데. 아. 처음에. 너무. 너무 조연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그냥. 적당히 센 줄 알았는데. 개세더라. 트위치 나쁜자식들님. 25개월 오도. 감사합니다. 어. 저. 진짜 무슨. 어. 나루토는 선임모드 수련 들어가서. 지라이아 혼자 페인 잡으러 감. 내가 그 페인부터 못 봤어요. 그럼 지라이아가 내가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 좀. 안 좋은 소식 들었어요. 그. 지라이아가 그. 페인한테 그. 안 좋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나중에도 나와요? 안 나오죠? 예토전생으로 나오나? 아우. 깔끔하게 하네? 지라이아는 나올 법도 한데. 그죠? 아. 클론으로 또 나와요. 그치. 클론으로 나오네. 그리고 그 뭐야. 제가 그 페인 전. 페인 전 전까지만 봤거든요? 아카츠키. 막 점토 만들고. 이렇게. 예술은 폭발이다? 뭐 이거 할 때? 그리고 사솔이 나오고. 그. 흡혈기. 흡혈기랑. 목숨 9개 있는 애랑. 막. 걔네 알죠? 걔네 막 나올 때 봤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나는 그. 그건 안 봤고. 그 뭐지? 그. 블리치는 안 보고. 원피스랑 그건 봤는데. 원피스가 더 재밌었어. 그때는. 확실히. 물론 개인 취향이지만. 나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나루토로 멈춤. 근데 외국은 나루토가 더 인기 많대. 근데 외국은 나루토가 더 인기 많대. 왜냐면 그. 일본 문화. 좋아해서. 매니아들이 있어서. 서양권에. 닌자. 뭐 수리검. 뭐 이런거. 원피스를 내가. 그걸 못 봤네. 그거까지만 봤는데. 그. 닌자들 있죠. 오뎅의 가신들. 가신들이. 다같이. 카이도우 이 자식. 그래서 푹 했는데. 뭐지. 조물애기들은. 근데 조물애기인 줄 알았는데. 상처를. 줬어. 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그아앍. 아앍. 아앍. 그아앍. 근데 리액션만 좋아. 카이도우 2. 리액션만 좋아. 그아앍. 몸부림쳐. 근데 나중에 괜찮아. 보면. 아앍. 막. 근데 괜찮아. 아앍. 코앍. 막 맥겨지. 그것만. 개 많이 하면. 잘치. 접수를 개 자랑. 어. 접수를 개 자라고. 그리고. 보면은. 요만한. 요만큼 상처나고. 막 호들갑을 떨어. 개호들갑을. 생긴거는. 생긴거는. 완전. 어? 아. 하나도 안아. 안아프다고 막. 어? 참을거 같은데. 안참어. 그래서 강해졌나봐. 솔직해서 강해졌나봐. 지명도 레고 밟으면. 소리 지를거잖아. 아니. 카이도가. 나랑 똑같으면 안되지. 하하하하하하. 카이도. 카이도랑. 강동구사는 침착맨하고 같으면 안되지. 그것.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 아무튼. 요거. 음. 진격하게. 청각의는 안봤어요. 재밌다 볼더라고. 그. 그... 뭐. 논란이지 않았어요? 뭐 우익. 뭐 그거. 주수레전도 안 봤어. 나 그것도 안 봤어. 귀메아칼라이더. 안에는 주수레전 봤어요. 만화방 갈 때 주술회전 보더라고 주술회전도 뭐 있었는데? 뭐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진격거? 소망? 뭐.. 안 모르겠어 안 본 것 같아 소망은 귀멸의 칼라라고 주술회전 그거를 넷플릭슨가 어디에서 틀어주니까 귀멸의 칼라를 그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강호동님은 모르시는 거지 강한지 약한지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뭐 할거냐면요 원펀맨 호민 형이 원펀맨을 모르잖아요 근데 원펀맨 너무 답답한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생활 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이 명작 만화들 원피스 원펀맨 이것도 헷갈려 하더라고 원으로 시작해서 원프로 시작해서 원펀맨 원피스를 헷갈려 해 근데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우리 원펀맨 알아야 되고 원피스 알아야 된다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원펀맨 히어로 알아보기 한번 갈려고 합니다 히어로 알아보기 헤넹면 다 먹었습니다 브라이 쭈영 안 부르냐구요? 쭈영을 부르면 안되죠 쭈영 그 불러서 하면 그 쓰리끼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불러서 하면 입 대빨 나와가지고 양말 벗겨질랑 말랑 한 상태로 볼 거 아니에요 영상을 떠서 보라고 해야죠 영상을 떠서 자 국밥드링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WNDWO369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트위치 나쁜자식들님 25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병건희와 열살채님 퀀텀십세님의 근황도 궁금하네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자 원펀맨 자 원펀맨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원펀맨이라는 만화 굉장히 대단히 재밌는 말합니다 어떤 엄청나게 강한 영웅 원펀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펀치맨 한방에 끝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인공을 가로막는 엄청나게 강한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이 막 주거니 박거니 막 하면서 막 어떻게 기지 어떻게 기지 막 흥미진진하게 해서 재밌지 않을까 의뢰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그냥 한방에 다 죽여버리면 뭔 재미임 이게 되는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내용인데 막상 보면은 재밌다 왜냐? 여러가지 재밌는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에 나오는 진짜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 이 사이타마라는 원펀맨은 마무리 짓는 역할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좀 치건 주거니 박거니 싸움도 가능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셌던 애를 퍽 날려버리면서 카타르시스까지 느낄 수 있는 쓰읍 뭐라고 해야되지 좀 쾌감이 느껴지는 만화다 좀 재미의 그 그게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신선했다 처음에 굉장히 신선했다 먼치킨 물인데 신선했다 그래가지고 어 요거 이 사이타마라는 영웅인데 이 영웅은 어 원래부터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특훈을 통해서 강해졌어요 근데 무조건 사이타마는 무조건 강한 걸로 돼있어요 이 만화에서 그래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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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말도 안되게 센 애가 나와도 원펀이야 개쎄요 그니까 이 세상에 원펀맨보다 센 사람은 없어요 개쎕니다 웨스트샷건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원펀맨 말고도 엄청나게 영웅들이 많거든요 흠 이 배경이 뭐냐면은 어느 뭐 그 인간들이 사는 뭐 A시티 B시티 C시티 뭐 D시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괴인들이 등장해요 괴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악당이죠 빌런들이 등장해 그래서 빌런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도시를 부수고 해 그래서 얘네를 무찌르는 히어로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히어들이 막 나와서 막아 근데 그 히어로들은 초능력도 있고 태생적으로 초능력도 있고 기계공학에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막 개조한 것도 있고 뭐 생물학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된 애도 있고 막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무튼 능력이 쎈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막 무찔러 근데 이제 좀 조직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어 뭐지 영웅협회인가? 히어로협회인가? 히어로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나눠야 하잖아 그래서 등급을 이제 뭐 세면은 A 약하면 C 뭐 중간 정도 세면 뭐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해 그래서 뭐 A급에 뭐 5위 A급에 뭐 뭐 23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뭐 C등급에 뭐 뭐 7위 뭐 이렇게 있어 세세하게 그래서 랭크 시스템이 쭈르륵 있지 근데 그게 무조건 세다고 돼있는게 아니야 그냥 어 전투력만 좋다고 해서 A급이 되는게 아니야 복합 복합점수 전투력도 좋으면서 공헌 공헌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구했는지 뭐 어떤 여러가지 뭐 뭐 뭐 활동을 뭐 활발히 해가지고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점수로 등급을 매기거든 인정협회 그래서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분명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A급 15위인데 B급 17위보다 약해 왜냐 A급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뭐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괴인이 나타났을 때 대피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막 행사도 많이 가가지고 어 강연도 하고 특강도 하고 좋은 취지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 점수로가 많이 붙을 거 아니야 인기도 인기도도 많고 하면 그러면은 B급 17위가 A급 15위보다 셀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그쵸? 근데 괴인들도 등급이 있어요 뭐 낭급 귀급 뭐 용급 뭐 신급 뭐 이렇게 있어 얘네도 그 A급 B급 C급처럼 있어 근데 괴인이 막 용급이 등장이래 엄청 센급이거든요 용급이 제일 에 신급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낭인가? 낭일거야 낭인데 귀급만 돼도 도시 막 막 부셔 다 부시고 댕겨 용급은 거의 그냥 어 되게 세 막 다 부시고 댕겨 근데 아무튼 되게 센 애들이 나왔을 때 등급만 보고 보내면은 전투가 되냐 이거야 실질적 전투력은 다른데 그치? 아 호담의 냥인가 호담의 낭이다 그치? 귀, 호, 낭이다 못 막잖아 그니까 이 영웅 인정협회에서는 S급을 만듭니다 S급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실력만을 뽑아 실력만으로 그니까 뭐 활동 막 그렇게 안하더라도 뭐 그렇게 안하더라도 무조건 센애만 뽑은게 S급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S급 안에서는 활동에 따라서 이제 좀 등급이 나눠지긴 하지만은 그 다른 것처럼 합산점수로 등급이 정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S급은 일정 이상 실력이 월등한 실력이 있어야지만 뽑히기 때문에 어 개인들이 막 나타났을 때 어 그 믿고 보낼 수 있는 그 리스트인거지 그걸 확보하려고 만든게 S급입니다 그래서 S급은 진짜 세요 그래서 보면은 히어로가 있죠 S급 A급 B급 C급 그래서 S급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히어로 인정협회 있죠 자 히어로 인정협회가 있고 자 실력과 실적에 따라 S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이 분류되고 매달 자신의 등급과 순위에 따라 일정액의 월급이 입금된다 그리고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히어로는 다른 제가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히어로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방해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다분히 인간적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내 일정량의 월급을 상승시키려고 하는거지 그니까 이 마음속에서는 히어로들이 어 되게 뭐 정의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어 합법적으로 어 돈벌이하는 데만 자기 능력을 그 포커스를 맞춰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익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 그 취지가 그냥 어 나는 그냥 좀 뭐 뽐내고 싶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경쟁 체제에서 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 경쟁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거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다 정의감만으로 뭉칠 수는 없어 이렇게 많은 그 인간들이 모였을 때 그쵸 자 이렇게 있어서 최하위 등급 C급은 390명으로 가장 많고 위로 올라갈 수 적어지고 S급은 17명 있는데 제한이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가장 이제 C급이 제일 약할 거 아니야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C급의 경우 보기에 영 미덕제는 컨셉션 같지만 어 인간 범죄자 막 몇 명은 그냥 개패일 수 있어요 C급이 이제 만화 보면은 되게 허접하게 생겼거든요 막 이상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 옛날에 그 뭐지 만화 아니 그 영화 있는데 만화 기반으로 DC 킥에스 어 킥에스 킥에스에 나온 그.. 그것처럼 그냥 코스튬만 하고 다니는 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야 되게 세 그래서 어 일.. 인간 범죄자 한두 명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영웅이다 C급은 근데 좀 막 도시를 막 파괴하고 막 거의 막 고질라 같은 애를 부.. 죽이.. 그.. 제압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은 이 역시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력하다 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귀급 이상의 괴인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C급은 사실 좀 깜짝 놀라거나 막 뭐 시민들 대피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있고 등록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S급 히어로를 한번 볼 건데요 음 진짜 진짜 센 영웅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어..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아.. 아.. 실버팽 와.. 어.. 유수암세권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형.. 형 밤 동생.. 어.. 뱅 이렇게 자아.. 원펀맨 S급 등장인물입니다 히어로입니다 자아.. 이게 S급 히어로인데 근데 이 원펀맨 이 주인공인 사이타마는 어.. 내가 알기론 지금 B급인가 그럴 거야 근데 원래 C급에서부터 시작했어 얘가 활동을 잘 안해 그리고 그.. 그.. 괴인을 처리하고 신.. 신고를 안해요 신고를 그니까 애초에 얘는 그 등급제에 연연을 안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 등록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누가 했나보다 하고 넘어가버리지 얘 공적이 공로가 기록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시급부터 보자고요? 너무 세요? 아.. 아닌데? S급부터 보고 싶은데? 왜냐 A에서 B, C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100비트 감사합니다 S급만 알면 돼 사실 그래서 S급들은 대접이 달라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 테이블에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쭈루룩 앉아서 얘기를 해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출동해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S급 그래서 S급은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괴인범죄자 뭐 토벌실적 전투능력 사회적 공헌도 대중의 인기 이게 다 포함돼서 합산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진짜 강자들 아 저 있네 정작 진짜 위협에 대처할만한 실질적인 전력 확보가 어려워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실력으로만 뽑은 거예요 엄청나게 센 그래서 그 힘의 기준은 S급이 되려면 군대 한계사단을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을 가졌음을 인정할 정도의 강자입니다 한계사단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을 정도 혹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 그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개 사단이야 1,2,3,4 17 S급이 17명이죠 17개 사단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이상 그 이상을 그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급 히어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군대를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하하 괴인이 나타나면 한계 군대를 사단을 보내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단하잖아 하나로 보내면 희생도 있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A급과의 전투력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A급에 뭐 2위, 3위, 4위만 이렇게 있는데 뭐 얘네들이랑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 사이타마가 S급이 아니니요. 뭐 이렇게 대저, 가로우전, 위상출혁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명단을 봐야 됩니다. S급의 1위! 블레스트라고 있습니다. 블레스트. 블레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블레스트는 블레스트를 쓰겠죠? 어? 뭐야? S.B.A. 나 못 봤는데? 언제 나왔어 얘? 아 좀 됐어요? S.B.A. 안 봐! 아 개 열받네. 이런 기분이구나. 아 씨, 블레스트 옛날에 막 그런 말이 많았거든. 어, 블레스트의 뭐, 정체는 뭐 기존 멤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설. 뭐 어디에, 어디에 나왔었다. 막. 개 열받네. 시. 10급 보라고요? 아, 기분 아니야. 우뱅알림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블레스트가... 아, 내가 생각하면 블레스트가 아닌데? 조졌다. 이거 언제 나와요? 나 어디까지 봤지? 잠깐 네이버 시리즈 가볼게요. 타치마키까지만 보면 안 돼요? 타치마키 봐야 되는데? 닥쳐. 지금, 지금 블레스트가 공개됐는데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원펀맨. 아, 씨, 바. 아, 씨. 뭐야, 번의 편은 뭐야? 이거 번의 편은 뭐예요? 아, 내가 요즘에 시리즈에서 보기 시작했거든. 원래 만화방 가서 보다가.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만화책에 같이 껴있는 거예요, 원래? 심해왕. 아아, 이거는. 권이 아니잖아. 나 권으로 보고 싶은데? 아, 단행본. 아아, 아 맞아. 난 또 권으로 봐. 어? 내가 이거 언제 봤네? 24권 표지인데 몰라. 이거, 이거. 이마이 마스크? 아마이 마스크? 그거죠. 내가 한 23권까지 봤나 보다. 우마이 마스크 아님? 23, 22권? 22번? 내가 한번 볼게. 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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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얼바네. 원펀맨. 23권. 아, 23권 봤어. 안 봤나? 23권 본 것 같은데? 그쵸? 홈리스 황제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럼 거기에 나온다는 거야? 24권에 나와요? 블레스트가? ㅆ.. 교수가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쳐 준다는 거야? 블랫스트는 원래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최근 학계에 보고된 거예요 하.. 우체국이 없다 진짜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 하겠습니다 자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 자 지금부터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라이벌들이 많죠 창작물들의 뭐 뭐 아마 손오공 뭐 그 베지터도 있을 것이고 그쵸 이니에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톰과.. 톰.. 톰.. 톰 대 제리 그리고 강백호 대 서태웅 톰과 제리는 어..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3살짜리 꼬마애가 계속 톰과 제리를 보는 거야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냐 어? 그래서 아빠가 신기해서 얘가 누군지 아니? 이러니까 갑자기 대뜸 이러는 거야 제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특하잖아 그럼 얘는? 그러니까 톰과!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톰과 제리 요거는 이제 보다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 하실텐데 톰이 너무 불쌍하죠 그쵸? 톰이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리한테 항상 골탕 먹어서 얘네 그.. 상위호완도 그 있어 개 있어 개한테 정의구현 당하고 그리고 인간들 뭐 손이나 발만 나오는데 막 얘 막 뭐 하고 요거 보면은 이때 시대 애니메이션이 진짜 좀 묘사가 좀 잔인한 게 뭐냐면은 막 아가리에 막 TNT 넣어가지고 막 터뜨리고 막 가죽 벗기고 막 위에서 막 그 막 모루 같은 거 떨어뜨려서 짜부시키고 막 다리미 달군 걸로 막 밀고 들어가고 막 털 막 가죽 벗기 막 장난 아니야 묘사가 되게 잔인해 어 그래서 한동안 안 보다가 또 보면은 좀 어?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기준이 어.. 그때 감수성이 있고 또 요즘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보다보면 또 그냥 또 봐지고 그니까 묘사를 좀 웃기게 해서 그렇지 아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아 내가 아프겠다 으.. 막 발.. 발가락을 막 모루 같은 걸로 꽝 찍어 막 망치로 막 이렇게 되잖아 아무리 개그스럽게 묘사를 해도 그치? 막 막 가시 같은 거 막 밟고 막 그런다 말이야 발 막.. 발 막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빨개져서 막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보다보면 익숙해지긴 한데 어.. 진짜 요즘 시선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옛날 거를 요즘 시선으로 보면 안되겠지만 야.. 그때 당시 애들이 막 따라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배경음악도 악기로 직접 연주했다 자 그리고 강백호 대 서태웅은 음.. 강백호는 아니 서태웅은 강백호를 라이벌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강백호는 은근히 서태웅을 이기고 싶어하는 라이벌로 인정할 것 같아 그치? 서태웅은 그 정우성이나 윤대엽을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난 요 라이벌 관계가 서로 좀 인정을 해야지 좀 더 희대의 라이벌이지 않을까? 요런 생각? 강백호.. 왜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니 뭐 포지션이 다르니까 그치? 포지션이 다르니까 그니까 약간 거슬리는 자식 거슬리는 자식 어? 좀 하는데? 하는 데까지 올라온거지 근데 막 얘를 이겨야겠어 얘를 넘어서겠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치 얘가 그치? 서태웅이 아 강백호를 넘어서 이겨야돼 내 목표야 뭐 이런 느낌은 아니야 좀 그런.. 그러고 톰과 제리는 서로 좀 약간 맞물린다 제리.. 어.. 톰이 계속 지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톰이 그래도 한 번씩 그 골탕 먹일 때도 있고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톰 대 제리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톰 대 제리 자 옵티머스랑 메가트론 그리고 진데 카즈야 어.. 트랜스포머는 제가 2까지 봤나? 3까지 봤나? 3까지 봤나? 그럴꺼야 어.. 그래서 봤는데 나같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옵티머스랑 범블비 말고는 저 악당들은 계열 밖에 다 회색으로만 돼가지고 그게 그거야 그니까 비행기로 변신하는 데 한 명 있었고 그치? 어.. 스타스크림이었나? 어.. 그리고 메가트론은 막 팔도 되게 멋없어 막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용접하는 거 같이 생긴 팔 있어 한쪽이 어.. 그거랑 헬기도 있었나? 뭐.. 아무튼 전투기였나? 회색이니까 티가 안나 얘는 이게 있잖아 색이 범블비랑 확확 티가 나잖아 그니까 인지가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악당이 그냥 나는 이름도 기억 안 했어 그냥 어.. 비행기로 변신하는구나 뭘로 변신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고 좀.. 메가트론은 그래서 나 이름도 사실 기억을 잘 못했다 그냥 악당 그냥 악당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냥 대충 이름 뭘로 그냥 뭐 대사 안보고 봐도 그냥 무방한 영화거든요 사실 흐흐헣 흐흐흐 흐흐흐 이거.. 좀 색깔 넣었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뭐라고 해야되지? 매력이 좀 떨어진다 진 대 카즈야 카즈야의.. 카즈야의.. 카즈야의 아들이 진이죠 그죠? 얘가 진이죠 얘가 카즈야고 그죠? 얘가 아빠잖아 요거는 내가 철권 안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진.. 카즈야의 아빠가 헤이할치고 그죠? 헤이할치는 카즈야를 죽이려고 하고 카즈야는 진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카즈야도 헤이할치를 죽이려고 하고 진도 카즈야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고 죽이려는 그니까 이게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ㅋㅋㅋㅋㅋ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똑같애 똑같애 본인의 업보 본인의 업보야 그냥 본인이 감당해야돼 진도 이제 하겠죠 자기도 이제 당하겠죠 이제 늙어서까지 싸워야돼 이 DNA는 늙어서까지 싸워야돼 카즈야는 그냥 악마예요 오죽하면 데빌 카즈야 나오겠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애.. 그.. 애기 엄마 아빠들한테 듣는 얘기가 애기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 얘 진짜 악마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근데 헤이 아치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카즈야를 보면서 하.. 얘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악마인가? 악마로 보였을 거야 근데 제대로 봤어 제대로 봤어 하.. 하.. 근데 눈 비비고 커서 봤는데도 악마야 어? 뭐지? 그리고 진도 악마야? 진도 악마예요? 헤이 아치만 아냐? 그럼 모개 쪽이네 모개 모개에서 왔네 아 엄마가 악마 맞아?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오은영 선생님 모셨으면 아 실제로? 아 그치 헤이 아치는 좀 억울한 건가? 그러면? 아 몰랐잖아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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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있거든 하.. 배우자가 악마로 보일 때가 있다 근데 악마야 진짜 악마였어 그리고 사기결혼 당했네 악마한테 그리고 악마를 낳고 악마가 또 악마가 되고 아.. 악마 근절하려고 죽이려고 한 거임 그게 악마지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하.. 진짜.. 어? 악마 같다 악마 같을 때가 있다 애기 볼 때 아.. 애기가 진짜 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악마같이 보일 때가 있다 아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도 여러분들이 악마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악마는 아니잖아 그쵸 알고 보니까 카지아가 다 하고 있어 카지아들이 인터넷 그런.. 그런 느낌인거지 그런 것처럼 어.. 있는데 악마 악마 요거는 뭐 진데 카지아가 좀 더 주거니밖거니 여기 매력이 없어 그치? 일방적으로 그냥 어설픈 악당 느낌이야 그냥 흐흐흐 이번에는 성공하겠지 깨깽 흐흐흐 이번에는 성공하겠지 매력적이지가 않아 이 관계가 손오공 대 베지터 야 나왔네요 손오공 대 베지터 켄신 대 사이터 요것도 사실 뭐 말하면 손오공은 베지터를 라이벌로 인식 안하고 베지터만 인식을 하는 경우지만은 좀 더 강백호 서태웅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 손오공도 베지터랑 좀 싸우면서 쾌감을 느껴 쾌감을 느껴 그나마 베지터가 자기랑 좀 맞아 맞아니 그 그 주거니밖거니가 돼 핑퐁 얘는 핑퐁 고수야 우리 동네 그 오타쿠라고 있어요 오타쿠 오타쿠에 1등 탁구 1등이야 근데 칠사람이 없어 탁구 칠사람이 없어 근데 2등이 있어 근데 조금 약해 그래도 2등을 기다릴 거 아니야 그치 2등을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서태웅 강백호는 포지션이 다르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격투기로 하나로 일어나 되니까 둘이 짱을 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른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오타쿠 1등 2등 근데 2등이 조금 약하지만 아 그래도 좀 탁구 치고 싶을 때 필요한 거는 베지터 그래서 둘이 이렇게 주거니밖거니 하는 라이벌 가끔씩 베지터가 순간순간 앞지른다 앞질렀나 할 때 생각할 때도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짜잔 난 더 연습해 왔지 자 켄신대 사이토 이거 바람의 검심인데 이거 애니메이션판인가 봐요 그림이 완전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90년대에 어... 진짜 풍미했죠 이거는 원래 해적판으로 먼저 나왔었는데 해적판 이름은 나그네 검객이었습니다 나그네 검객 근데 맞거든요 나그네 검객 원래 해적은 아니고요 해적판이라고 그... 저작권 씹고 막 씹고 찍어내는 거 있어요 옛날에 계약 안 하고 그냥 무단 복제 무단... 그... 어? 복사해가지고 막 출판 그냥 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마음상 그냥 막 무단으로 찍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해적판은 옛날에 해적판들은 음... 화질이 좀 안 좋았죠 출판 상태가 안 좋은 게 한번 찍어낸 걸 또 복사를 해야 하잖아 그것도 되게 좋은 복사기로 복사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좀... 안 좋은 복사기로 막 하다보면은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화이트도 막 이렇게 그... 일본말 지우고 이제 효과감 같은 것도 덮어 넣어야 하잖아 화이트라 하는데 이것도 막 꼼꼼히 안 하는 데도 있었고 막... 뒤죽박죽이었어 퀄리티가 뭐... 몇 권은 어디서 하고 몇 권은 어디서 하고 막 해가지고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해적판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장인 정신으로 찍은 해적판이 또 있었어 그런 거 막... 꼼꼼히 막... 어? 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꼼꼼하게 막 해가지고 막... 어? 막 파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 번역을 그치? 번역을 되게 찰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발반이 나와... 정발본이 나와가지고 와... 정발본이구나 해서 막 사서 봤는데 어? 어? 밍밍한데? 하...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조영웅전이 좀 그랬던 거 같아 영웅문 이게 해적판이거든요 고려원에서 나온 게 나는 영웅문을 안 봤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 얼굴 그려진 버전 있죠? 그 고려원 영웅문이 어... 해적판이에요 원래는 사조영웅전 신조염녀 의천도련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무슨 별? 뭐... 뭐뭐의 별 뭐뭐의 별 해가지고 애기 얼굴 있고 아저씨 얼굴 할아버지 얼굴 있고 여자 얼굴 있고 그치? 그거 해적판이야 해적판 어... 어... 아 지하기별이 아니래 뭐 몽고의 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적판이라면 낭만에서 보니까 불법 복제판이라고 불러야지 아 그치 원피스 때문에 해적이라고 하면 어... 낭만이 있어 보니까 불법 복제판 불법 복제판 아무튼 그런게 있었다 그때 불법 복제판으로 어... 나그네 검객이 있었는데 어... 도서 대여점에서 있어서 그냥 봤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제목이 다르게 나오지? 어릴 때는 이해를 잘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 복제판이었다 그런거죠 그래서... 어... 요건데 바람의 검심에 이제... 켄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지 이거 이제 많을걸? 드래곤볼처럼 뭐 수퍼가 나오고 막 이어서 막 생명력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켄시는 바람의... 바람의 검심은 끝났지 딱 그 세대가 끝났지 켄시는요 어... 옛날에 유명한 검객이었는데 손 씻고 사람을 더 이상 죽이기 싫다고 은둔하면서 살던 사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힘순찐 개쎄요 개쎄 발도제로 불렸던 엄청나게 잘나갔던 녀석 근데 얘가 자기네 신분을 숨기고 검도 나를 나를 여기로 여기로 베어야 하잖아 여기를 무디게 만들고 뒷날을 갈았어 뒷날을 자기... 그래서 이걸로 베어도 사람이 안죽어 근데 왜 뒷날을 갈았겠어요 차라리 양쪽 다 나를 안갈면 되잖아 그치 사람을 죽이기 싫다면 그리고 심지어 안가지고 다녀도 되잖아 뭐... 근데 뭐 죽이긴 싫어도 혼... 혼줄은 내주고 싶어 그럼 뭐 그래 오케이 나를 갈지 말고 가지고 다녀 어? 혼줄은 내주고 제압은 해야된다면 뭐... 희메의 세계니까 근데 뒷날은 왜 갈아 뒷날은 여차하면 죽이겠다 아니야? 돌려서? 여차하면? 그럼 자신의 맹세가 뭐가 돼 더 이상 죽이기 싫테메 근데 여지를 남겼어 자기가 이미 전혀 다른거야 왜냐 아예 없는 걸 가지고 다니다가 어 개빡도네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날 있는 걸로 황 이거랑 죽일 수도 있으니까 뒷날을 갈아 놓을까?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랑 머리가 차가워졌을 때 이미 그걸 염두에 둔 거랑은 좀 다르지 그렇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걸 써요 실제로 써 아닌가? 안 쓰나? 나 쓴 걸로 아는데? 진짜 진짜 구제 안되는 녀석은 이걸 써 뒷날을 개빡 돌면 그니까 미친놈이에요 그니까 근데 미친놈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옛단에 많이 참았어요 예 옛단에 많이 참았고 더 이상 교화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날 돌리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사이토와지맨데 신선조라고 있거든요 신생구미 쓸 수 있는데 참는 게 더 재밌다 아아 맞아요 아 맞아 맞네 주중나살림 16개월 고독하지 그치 쓸 수 있는데 참는 게 독자들이 더 쫄깃하지 그치 이 새끼 돌리나? 헷가닥 도나? 두근두근 아 그치 맞네 얘는 이제 신생구미라고 나도 이제 이거 볼 때는 몰랐어 신선조가 뭔지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이 어 어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막 넘어가면서 막부에서 어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어 자경단이죠 자경단 막부측 막부측 자경단 그래가지고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뒤를 막부가 봐주고 있었던 뭐 무력 무력 조직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화가 많이 돼서 뭐 나라를 지키는 뭐 어 일본을 지키는 뭐 마지막 뭐 어 고군분투하는 뭐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미화되기도 하고 어 나중에 뭐 다 막 뭐 죽고 뭐 했는데 뭐 생존자가 있었을 거야 그게 사이토하즈메일거에요 실제 인물이 그중에 뭐 몇 번 몇 번 대 대장 뭐 몇 번 대 대장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토하즈메 그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한거야 그래서 은혼에서도 나오고 그죠 뭐 곤도국장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은후킹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글카네나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명한게 이제 어 히지카타 히지카타는 이제 참모 히지카타랑 오키타 소지 오키타 소지 1번대 대장 뭐 가장 검술이 뛰어났다는 뭐 그 정도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신센구미에서 패러디할 때 오키타 소지 오키타 소지 뭐 또 어 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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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도국장 곤도머드라 이름? 마이구미가 아니구요 곤도이사오 곤도이사오 히지카타 하지카타? 히지카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몇 명 더 센 사람인데 뭐 몇 명 있거든 또? 검객? 히지카타 도시죠 생각이 안 나네 보통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일본 창작물에서 그 패러디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카레지다 소설 보면서 그 신선조 그 주제로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선조 신선조에 들어간 어떤 그 어떤 번의 출신인 사무라이인데 원래는 무사인데 무사는 너무 배고프고 살기 힘드니까 신선조에 들어가서 밥벌이를 하는 내용이야 밥벌이를 어떻게 왜 하냐 자기 가족들한테 돈 부치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세 이 사람이 근데 자기의 그 자긍심과 이런 걸 다 버리고 오로지 돈 부치는 돈 부치고 먹고 살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돈 버는 이제 기계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시점으로 이런 알고 있는 그 뭐 권도국장이라든지 뭐 히지카타라든지 뭐 옷 어 뭐 그 뭐 걔 뭐야 누구야 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2권짜리인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 누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봤거든요 어 옥기타 소지 뭐 이런 자 아무튼 있는데 얘는 거기서 그 신선조에서 모티브를 갖고 내고 이때는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경찰 하고 있을 거예요 경찰 경찰 그래서 얘는 아돌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든 검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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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퓨웅 해가지고 그 특유의 그 발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발또야? 발또야? 발또는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냥 일발로 찌르기가 있어 그냥 그냥 뭐지? 스읍 무공으로 치면 한마공 같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발로 그냥 그냥 갈아버리는 거 그냥 이거 해가지고 피하면은 이게 동작이 크잖아 그치? 무조건 맞춰야 하잖아 한마공 같은 건데 이 둘이 라이벌이다 좀 그래서 얘가 나중에 주인공 패거리로 들어오고 결국 이제 좀 여기 집단화를 해요 처음에는 켄신 혼자 돌아다니다가 켄신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씩 무찌르다가 이제 상대방도 막 그렇게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막 바로크 워커스처럼 간부가 막 10명 이렇게 있어 그럼 얘 혼자 처리하기 힘들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토아즈매가 친천대면서 같이 다녀 어느샌가 그래서 얘도 한 명씩 맡아 밀.. 밀짚모자 일당처럼 얘도 하나씩 맡아 상디처럼 상디처럼 맡는 거야 그리고 한 명 또 있어 어정번중의 대장 그 쌍칼된 애 있어 작은 칼 큰 칼 아오시 아오시도 들어와서 걔도 이제 한 놈 잡고 간부 한 놈 잡고 싸우고 싸노스케 싸노스케 원래 참마도 들고 갈아버리던 애 있어 걔도 주먹 주먹으로 그 전공 잡아가지고 이중극점 그래서 한 명씩 맡아서 싸웁니다 그니까 화려한데 어떻게 보면 백호군단하고 비슷해 백호군단 백호군단이 체육관에 그 로프타고 슈슈 내려와서 한 놈씩 맡아서 싸우죠 그래서 백호군단 네 명 딱 있잖아 네 명이 딱 딱 딱 한 명씩 맡아가지고 딱 처리하고 앗뚜오오오 하면서 그래서 요거 요 느낌인데 둘이 의식을 하나? 어 의식을 조금 하죠 옛날에 얘네는 둘이 좀 얽힌 기억이 있어서 얽혔죠 옛날에 얘네 서로 그래도 전자 전자다 여기는 얘가 베지타가 흑화를 하기도 했고 여기 특히 M이 있잖아 돌숭이동이지니 백비트 감사합니다 요즘에 직원이 다면 옛날에 이중극점이었어 그치 그니까 이게 참 지금 보면 좀 약하더라고 지금 보면 그림은 너무 이쁜데 스토리가 확실히 일단 드래곤볼이 더 좋았던 것 같아 M은 여기 왜 있냐면 그 마신한테 어 조종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그걸 기반으로 조종당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좀 힘이 좀 더 쎄지고 그래서 막 주거니받거니 엄청 싸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얘한테 조종당하면 좀 더 쎄지거든? 근데도 주거니받거니 했는데 얘는 초사연 3 될 수 있었는데 안 됐어 자 손오공 대 베지터로 가겠습니다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 확실히 그 베지터가 어 알면서도 싸우고 싶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막 계속 싸우는데 손오공도 아 나쁘지 않아 손오공도 아 급한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계속 싸우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엇나가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개왕만 뭐야 씨바 빨리 좀 어떻게 해봐 느낌 근데 점점 파곡으로 가 뭔가 같이 타고 있는 배가 막 가라 약간 아니 뭐 비행기 같은 게 막 추락하고 있는데 둘이 막 탈출을 해야되는데 막 주거니 막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막 거의 막 지상으로까지 막 내려오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 파곡으로 가는 그게 좀 약간 옛날에 봤을 때 와 닿았다 할까? 자 이치고 대 그림조 아 이건 내가 이걸 블리츠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은 이제 그 실제로 11월 때에도 싸우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마블을 끝까지 안 봤지만 음 요런 내용이 있어요 지삐 모르는 지삐 모르는 토니 스타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토리에서 캡틴 아메리카 희생으로 시작해서 국가만 생각하는 바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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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을 살았던 이 인간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뭔가 마지막에 울림을 주었다 그래서 그 얘기 그 글을 보고 아 영화 안 봐도 되겠구나 그런 이제 둘이 각자 이제 어 얘는 자기의 삶을 못 살았고 얘는 지만 알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 밸런스를 맞추면서 아 사람에게 주는 어떤 감동 갬동이 대단했다 근데 이츠고대 그림조는 아예 모른다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부족한 어떻게 좀 상반된 어떤 대립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과 초록 아니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 이것도 뭔가 딱 느낌이 있죠 이것도 블리치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괜히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까츠 대 그리피스 야 이거 일루스트 멋있다 테일 대 매티 까츠 까츠 싸우는 방식이 아예 다르죠 완전 진짜 딱 상반대라고 만든 상반대라고 만든 딱 캐릭터 둘이죠 얘는 처절하게 싸우지 얘는 우아하게 싸우고 애는 뭔가 차분하고 뭔가 얘는 격정적이고 근데 음 둘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둘이 라이벌이죠 까츠 까츠랑 그리피스 서로 이제 얘도 이 까츠 때문에 갑자기 핵가닥 돈 거 아니야 충격을 너무 많아가지고 쓰리끼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얘가 폭주하게 된 게 얘 때문이잖아 그치 얘 안에 내재가 돼 있었던 거지 이 까츠가 갑자기 자기의 내 생각은 그래 내가 그때 만화 봤을 때는 까츠가 그리피스의 어떤 그 도구? 도구의 느낌으로 생각했을 거야 여러 매단의 일원들처럼 얘는 모든 그 인간관계를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그니까 그니까 자아가 있는 도구 그치? 근데 얘가 갑자기 아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아니 너는 뭐 내가 사용해야 돼 안돼 가려면 쓰러트리고 가 근데 갑자기 엄청 세져가지고 팽 치고 가버려 충격 그리고 얘가 폭주하게 된 이유도 얘가 한 말을 들었어 친구란 대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대등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팽 치고 나갔더니 얘 충격 충격 받아가지고 갑자기 공주한테 가가지고 폭풍 접촉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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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흐흫 흐흐흐흫 얘가 너무 그린이야 아니 너무 그린이잖아 금발에.. 초록색 아 그 말 취소해요? 얘는 아니야 얘는 레드.. 레드는 아닌데 얘가 너무 그린인데 취소 자 가츠 대 그리피스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엇갈리는 거죠 그리피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폐인이 되고 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뭐지? 그거? 폐왕의 아를 불러가지고 다 몰살당하고 가치의 모험이 시작되고 스파이더맨 대 베놈 근데 이게 왜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대 베놈은? 자주 싸워서 그래요?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협력도 한데 가끔 친해졌나봐 베놈이 좀 약간 그런거 아니야? 어.. 스파이더맨 나쁜놈인데 나쁜놈 잡아먹어가지고 그치? 안티히어로 나쁜놈이긴 나쁜놈인데 아 그니까 더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되지? 딱히 그니까 더 넓게 보면 더 넓게 상정해보면 좋은 놈은 아니야 좋은 놈은 아닌데 의도가 어땠든 나쁜놈을 죽이니까 결과적으로 착한 일을 한게 되는 녀석 게 느낌인거지 그치? 카니지가 나오면 착해진대 카니지가 이 빨간색 베놈이거든? 신비오트? 내가 설정을 봤는데 얘네가 아 나 이거 방송에서 말했던거 같은데? 이 베놈이 이 검은색 얘가 원래 막 이런거야 막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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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터지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거였지 막 땅바닥에 막 이런거야 리그 오브 레전드 자쿠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막 이렇게 되는거 얘가 자기 행성에서 찐이었어 찐 찐따여가지고 여기 내려가지고 막 설쳤는데 그 행성에서 신비오트들이 막 내려오는거야 빨간색 신비오트도 내려오고 어 뭐야 너 거기 우리 동네 찐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기죽어 기죽어 그리고 그 빨간색 얘가 그 카니지 개쌤 얘는 여기와가지고 인간들이 약하니까 센 센거였는데 포식자가 엄청 포식자 행동을 한건데 더 센 애들이 막 내려와 아 그래? 카니지가 베놈 자식이야? 그러면 베놈이 베놈이 제일 약한건 맞아요? 베놈은 제일 약한거 같애 아 베놈은 제일 약한거 같애 결국에 이겨? 나중에? 아 카니지가 자식이라고오 얘가 카니지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카니지가 내려와서 이러는거야? 날 놀린 죄는? 점점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물려주고 축적되고 축적되고 이렇게 하나보다 뭐 데이터가 근데 뭐 신비어트들 뭐 어? 세면 뭐해 생긴게 그냥 어? 그냥 연가시같이 생겼는데 자 x 대 0입니다 음 얘가 어느 순간인가 부터 나오더라 롱맨에 어 얘도 모습이 많이 변했네 얘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어요? 철인 28호처럼 철인 28호 EX 알죠?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돼 아니다 원래 이거라서 이거야 이건데 이렇게 돼 이게 이게 EX인가? 아니네 이거 말고 EX가 있는데 어 나중에 이렇게 돼 28호네 이건? 아 원래 28호구나 흠 아 내가 본게 EX 먹이 있는데 그거 뭐였지? 1028호 원래 이거야 원작 그리고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본건 이거 FX FX 그라 EX가 아니고 FX네 어 근데 어때요 이게 젤 벗검죠 ㅎ흐흐흐흫 두...두..두개중에 하나가 낫지 이거는 뭐 추행차인데 두개는 이게 제일 받없어 블랙홍스 어떻게 알음? 미쳤네? 철인 18호랑 블랙홍스가 나와야지 이게 라이벌이지 크아 얘도.. 얘도 착한놈 되지 않아요? 라이벌로버 크쿠 그리고 얘 내가 옛날에 검.. 검색해봤거든? 옥스? 옥스가 거세된 숫소라고 내가 어디서 검.. 봤어 갑자기.. 되게 좀 약해보이더라고 블랙옥스 좀 허전하죠? 아랫도리가 이거는 철인시파로데 블랙옥스가 들어가지 나.. 있으려나? 뒤에 있겠죠? 철인시파로데 블랙옥스? 아 거세된 검은 숫소라고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아 내가 이거.. 메가맨을 잘 몰라가지고 스파이더맨 대 베놈 하겠습니다 왜냐면 난 베놈도 봤고 스파이더맨도 봤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파이더맨 3네 아까이누데 아오키지 배트맨 대 조커 크아.. 이거는.. 나 이거는.. 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 뭐라고 그러지? 프리퀄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이거? 스피노프로 뭐.. 어떤 걸로 나왔으면 좋겠냐면 3대장 일지 해가지고 3대장 맨날 이렇게 앉아있어 셋이 딘딘딘 딘딘딘 하면서 계속 앉아있어 이렇게 있다가 출동명령이 나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 명씩 나가는데 얘네들이 싸우는 거 아니면 둘이 연합해서 싸우기도 하고 너무 센 녀석 나오면 그래서 둘이 싸우기도 하고 밥 먹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얘는.. 얘는 냉면 좋아하는데 얘는 막.. 막 마라탕 좋아해 그래서 막 서로 먹고 싶은 거 막 하다가 걔 누가 키자루가 말려가지고 말리다가 막 뭐 하고 셋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재밌지 않아? 근데 싸움은 제대로 싸움은 제대로 하고 스토리는 좀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냥 TV판으로 해도 될 거 같아 그.. 그 중간관리로 그.. 토네가와 마치 아 후원 감사합니다 물냉 대 비냉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진짜 센 녀석들도 나오게 하면은 뭐 극장판으로 나와도 될 거 같아 왜냐면 진짜 센 녀석이 나와야 얘네 둘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혹시 키자루도 나중에 뭐 늦었습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하고 막 해서 여포대 유관장 딱 싸우는 느낌으로 진짜 센 녀석 다 있었어 얘네가 출동하려면 엄청 센 녀석 극장 그래서 극장판이 나중에 코믹스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 이미 있어요? 왜 이미 있지? 왜 자꾸 쓸 때 미리 말하고 쓰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자 배트맨 대 조커 배트맨 대 조커 맥크나이트 대 한동규 조커 웃긴 게 봐봐 웃으면 웃으면 그게 좀 약간 밝은 느낌이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으면 그게 좀 어둠의 기운인데 어둠의 기운인데 영웅이고 웃고 있는 애가 악당이야 그치? 뭔가 이렇게 음침한데 음침한데 선역이야 막 막 웃고 당기는데 나쁜 놈이 배트맨 대 조커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아카이누 대 아오키지 이 물냉 대 비냉 보다 더 자극적일까요? 배트맨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어장관리죠 조커는 배트맨 하나만 바라보는데 배트맨은 투페이스랑 저도 어 투페이스가 배트맨의 숙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리들러도 배트맨이 자기의 숙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얘는 바빠 배트맨은 바쁘다고 펭귄하고도 해야되고 어? 싸워야되고 그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배트맨 조커가 말하잖아요 배트맨 넌 나를 어? 완성시키고 뭐 한다 배트맨만 없으면 얘네들이 금세 다 시무룩해서 활동 정지할래도 몇 명 있어 펭귄 배트맨 뭐 투페이스 뭐 리들러 얘네들은 이제 거의 배트맨 집착단계로까지 가가지고 배트맨 활동 정지하면은 얘네도 그냥 시무룩해서 아 나도 좀 잠깐 슐란다 어느 틈에인가 이렇게 돼버렸어 거기 그냥 어둠의 배사모 하하하하하하 어둠의 배사모야 진짜로 누구보다도 배트맨을 좋아해 아니 진짜 그래서 이거는 배트맨 대 조커는 아니다 아니다 아카이누 와우키지 서로 으르렁대는 이 라이벌 고도가 더 라이벌 같다 그래서 전 아카이누 대 아우키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렌 대 다리오스 그리고 나루토 대 사스케 가렌 대 다리오스는 아는 사람이 맞나?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근데 이게 스킬이 좀 비슷해요 가렌 빙빙빙 돌죠 다리오스도 한 번 빙 돌죠 궁극기 찍죠 애초에 가렌을 그 컨셉으로 잡고 만든거죠 녹서스 버전 가렌 만들려고 스토리상 라이벌리일 리가 없음 롤스토리 스토리상 둘이 크게 막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갈아엎는 롤스토리 누가 기억함 스토리상 롤은 아 맞아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거를 좀 더 해야되는 것 같아 이제 더이상 그만 갈아엎는거 더이상 그만 너무 많이 갈았어 솔직히 그냥 그지같은 설정이라도 그냥 갔어야 됐어 내 생각엔 그래요 안 그래요 리부트든 한두 번만 해야지 스토리상 나중에 헷갈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옛날에 막 스웨이님 막 쏘나 팬이어가지고 막 콘서트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거 있었단 말이지 나루토랑 사스케는 이게 이게 난 이게 브로맨스라고 봐 이게 사스케가 막 엇나가잖아 처음 초반에 막 엇나가요 엇나갔는데 나루토가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사스케 얘를 다시 우리 우리 쪽 세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봐 그 이유는 뭔지 알아? 나루토 그 역시 상처가 있는 녀석이라 이런 상처가 있는 녀석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거야 동질감을 느꼈달까 그러면서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구해준다는 내용이 어느 순간인가 부터 그냥 단순 우정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야 아니 거의 집착 거의 집착으로 밖에 안 느껴지는 딴 걸 다 포기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니까 어떤 일종의 사랑이라는 호르몬 작용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사스케가 얘에게 있어서 사스케는 많은 동네 친구들 중에 하나고 뭐 유독 얘가 더 열등감을 느껴서 뭐 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을지는 몰라도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사스케를 막 건져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게 좀 보면서 사랑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그게 뭐 우정도 사랑이겠지만 그런 감정이 아닌 것 같다 빅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후의 이상을 넘어간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BL로 막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혹은 막 이런 캐릭터들 막 동성애 코드로 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잖아 나루토 사스케는 원작에서 이미 여지를 줘서 나는 이거 만들어줘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고 봐요 나는 너무 이게 너무 끈적해 내가 봐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집착인데? 막 왜 이렇게 집착하지? 아무튼 요거는 이게 만약에 어 진짜 사스케를 사랑해서 그냥 이렇게 뭐 어 그 어떤 전후의가 아닌 그냥 어떤 사랑으로써 접근한게 아니라면은 이 녀석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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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깊은 상처가 있고 이 녀석을 이 녀석에게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는 건 내가 죽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서 구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게 뭐 주된 내용이겠지 백비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상처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거지 자 아무튼 요거는 나루토 사스케지 뭐 가렌다리오스도 이게 뭐 재밌지만 요거는 거의 1위 후보예요 나루토 사스케는 얘도 나루토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이제 변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리 포더 대 말포이 하.. 해리 포더도 안 봤네 말포이는 슬리데린의 개죠 그 얘는 좀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 원소의 원소의 느낌이네 아니야 좀 명문가 명문가 명문가의 능력이 있고 하지만 좀 약간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원술? 원술의 느낌이야? 아 센 애 아니야? 얘? 능력 없어요? 아 그래? 아 원술이래 원술 그니까 학교 친구 그치? 처음에 막 무시할거 아니야 얘는 그 마법사 명문가 출신이고 엄마 아빠 막 다 잘나가는 사람들이고 음.. 나중에 친해져요? 아 친해져? 근데 어떻게 라이벌이야? 얘는 얜 딱 봐도 개쎄잖아 혜리는 그냥 이런 느낌 아니야? 손오공과 야무치 손오공, 푸알 뭐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다 푸알은 아니고 오룡 처음에 손오공하고 대립했죠 오룡 근데 나중에 우호적이 되죠 오룡 오룡 처음에 빌런이었거든 막 사기치고 다니고 오룡이 왜 처음에 나왔냐면 드래곤볼이 그 서유기 패러디에서 그걸 표방해서 나온거라 파랑오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놀라운 민식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팍재인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장혁의 10단 콤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저팔기 역할이 필요해가지고 그 오룡이 나온거야 야무치가 사우적 역할이지 그치 이 악무는 놈들이 있네요 누가 있지? 누가 이 악물었어요 이 악물지 마세요 말포이면 춘진반 따라다니는 자풍로봇선에서 커심 자풍로봇이 뭐죠? 아 아 오룡 오룡은 아니라고 아 그런 얘기에요? 아 차오즈 아 오룡은 아니다 말포이가? 아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오룡급 이런거냐 아 그리고 차오즈는 사람이에요 네 자 아무튼 그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라이벌 매치가 잘 연상이 안되는데 르데케는 라이벌이잖아 얘는 애초에 하나의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애에요 팔레트 스왑이라고 그러죠? 요 색깔만 바꾸네요 원래 몸통이 똑같애 여기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결할 때 이렇게 하잖아 똑같애 동기로 한몸되어 이제 태어나서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어 갈라파고스 그지 갈라파고스의 각 섬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거지 얘는 발차기 얘는 장풍 처음엔 똑같았지 자 요거는 라이벌 류 대 캔으로 하겠습니다 뭐 설정은 있어요 막 얘는 뭐더라 얘는 좀 천재 아니야? 그지? 둘 다 천재긴 한데 얘는 일상생활도 하면서 하는 동양무술을 배운 천재 얘는 수련 수련에만 그 몰입하는 천재 캔은 그 지 할거 하면서 하잖아 지 할거 하면서 그때도 세잖아 미친놈이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비슷할거 아니야 류가 이겨? 류가 이겼어 겨우 막 치고맞고 캔하고 막 치고맞고 하다가 아드오겐 아드오겐 아따따뚜겐 하다가 겨우 이겼어 캔 막 널부러져서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 근데 이겼는데 진 기분 그래서 우울해져서 고우키 만나러감 하하하하 우울해져서 같은 계열 같은 계열 고우키 만나러감 하하하하 고우키 고우키 고우키도 그거밖에 없잖아 혼자잖아 고우키도 혼자잖아 막걸리 3병? 아니지 일본사람이니까 뭐 사케 사케 들고 가겠지 제가 르데켄으로 가겠습니다 프로토스 대 저그 프로토스 대 저그 센주 대 우치야 이거 히데이 라이벌이라고 하는거야? 프로토스 대 저그 프로토스... 이게 내가 설정을 내가 대충 봤는데 젤라가라는 되게 대단한 어... 워크래프트로 치면은 그 티탄? 티탄 같은 애인데 종족을 계속 만들어 그래서 프로토스를 처음에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처음에 뛰어나게 만들었는데 얘를 냅둬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서 딱 시뮬레이터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어져 딱 냅둬보니까 엄청나게 막 지들길이 막 발전을 하다가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돼서 새롭게 좀 개방적으로 만들려고 저그를 하나의 그 지성체를 놔두고 하나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건 요거대로 좀 문제가 있고 아 지기들끼리 싸웠대 쩌그는 하나 오버마인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통제하게끔 해서 안 싸우게끔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패단이 있고 뭐 그랬었던 거 같아 근데 이제 둘이 젤라가가 만든 종족인데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지 나중에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쩌그가 한번 털었죠? 쩌그가 한번 털었어 아이어가 수도인데 아이어 한번 털었어요 저번에 원에서 개 털고 프로토스 강제로 이주했죠 그래서 얘 클릭하면 그 뭐 내 내 뭐를 아이어에 뭐 이렇게 뭐 하잖아 뭐 대사 뭐더라? 내 목숨을 아이어에 계속 이러잖아 그 서울이지 서울 털렸지 그리고 나중에 쩌그가 쩌그도 한번 털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차가 차가 본진인가? 차에서 그 캐리건 계속 부활하잖아 그치? 거기가 본진 그건 테라인 털었대 그래서 저그도 한번 털린 적 있는데 프로토스한테 털린 적 없으니까 저그 대 프로토스는 저그가 한번 털었으니까 저그가 1승이네? 실제로 저그가 유리함 스트로상으로 스트로상으로 저그가 압살하는 세계관이래 자 샌쥬 대 우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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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아는 우치아 사스케? 우치아 사스케 우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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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라 선조 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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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샌쥬 아는데 샌쥬 샌쥬 나무 목둔 창시자 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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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보가 끊겼다가 야마토가 되게 약한 목둔 명목을 이윰 그 뭐 DNA인가 뭐 세포인가 뭐 해가지고 받아서 장작둔 쩔쩔 목둔도 아냐 장작둔 그래서 이렇게 붙는데 이거 뭐.. 내가 이걸 나르토로 끝까지 안 봐야지 모르겠다 나르토로 두 개나 집어넣었죠? 나르토바인가요? 근데 왜 얘가 우치아인데 왜 구미가 있어요? 구미를... 그러면 구미를 구미... 아스프아? 근데 왜 나르토와 나르... 이렇게 싸웠는데 얘가 나중에 풀려나고 얘가 죽으면서 얘가 제어가 안 돼서 막 돌아다녀서 나르토 몸에 넣은 거야? 어... 센쥬... 얘가 센쥬가 아무튼 제압을 해서 얘가 폭주하니까 나르토 몸에 집어넣었다 하시라마가 폭주하...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모르니까 프루토스 때 적어 하겠습니다 코난 대 궤도키드 문수 대 아지테 문수 대 아지테는 이거... 그거... 그거 뭐야 암행어사... 암행어사 아니야? 되게 옛날 만화 아니에요? 양경윤 작가님 코난 대 궤도... 코난 대 사실 잘 안 봤어 궤도키드는... 얘는 따로 스피너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오야마 고쇼... 이 작가님의 이 그림은... 구분을 못하겠어 신이치랑 이 궤도키드를 복장으로 알아채야돼 아... 일부러 그렇게 했대... 미래로 간 남도위라고 해도 믿을듯 얼굴 까만해도 안 까만하면 구분을 못함 아니... 그 주인공의 이... 이... 이 얼굴 그... 그... 작품... 비슷한 작품인데 뭐지? 아... 아이... 야... 아이바? 아이바였나? 야이바였나? 야이바 그니까 주인공 얼굴이 좀... 이런 얼굴이야 그치? 미형 거명존설 야이바 문수 대 아지테는... 음... 사실 이거 안 봤어요 베르세리끄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갇히고... 어... 그리피스의 느낌이야? 어... 저... 잘 모르겠으니까 코난 대 괴도키드 크흐... 크흐... 큐... 대 이요리 이... 이누야샤데 방코츠 내가 안 본게 너무 많다 큐 대 이요리는... 어... 나도 이것도 내 스토리를 봤거든? 궁금해가지고 얘네가 무슨 종족이 있어? 종족이 얘네도 무슨 종족이고 얘도 가문이고 얘도 무슨 가문이야 뭐 내려져 오고 있어 힘이 그치?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뭐 할라 그래 어... 개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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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공부 아저씨 거기에 오로치들 있잖아 뭐 뭐 뭐 뭐 무슨 뭐 푸른 불꽃의 크리스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있어 되게 중2병 같은 이름 어... 뭐 무슨 뭐 번개치는 쉴민가? 뭐 있어 뭐 그런 거 있고 어... 그렇게 있는데 얘네도 뭐 뭐 무슨 뭐 오로치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있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옛날에 킹오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꼴베기가 싫었던 게 뭔지 알아요? 꼴베기가 싫었던 게? 킹오파라 함은 SNK 그... 유명 캐릭터들이 다 총출동하는 그 뭐 어? 그런 거 아니야 그... 그 뭐라 그러지? 아이돌 그 육상대 뭐라 그러지? 아육대 아육대 같은 거잖아 어... 히오스 같은 거잖아 다 나오는 거잖아 근데 테리보가드 와 테리보가드 어? 뭐 와 뭐 어? 또 뭐야 빌리 와 빌리 뭐 와 뭐 어? 료 사가자키 막 이러는데 얘네들을 엄청 밀어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치? 오리지널 캐릭터 아냐? 그니까 오르피아야 얘네는 오르피아 오르피아란 걔 누구지? 척 숙 한 바퀴 더는 애 키일아 키일아랑 verdkiego takie 설정층으로써 근데 얘네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얘네가 이렇게 되더라고 해서 특히 얘네 꼴 excluded prin게 다리 사이를 이렇게 묶어놨어 그치? 그 패션이 그냥 꼴보기 싫었어 뭐 녹.. 그 가죽끈 같은 걸로 묶어놨어 그리고 이.. 이 목..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초커! 초커라고 해야되나?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그냥 꼴보기 싫더라구요 음.. 자 이누야샤들 방꼬츠 가관이네요? 이것도 엄청 큰 검인데 이거.. 가관이네? 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얘.. 내가 이누야샤에서 아는 거 얘 개예요 그쵸? 이누예요 얘가 이누 이누고 세쇼마루예요 이름이 딱 그거까지밖에 몰라 난 이누야샤 왜왜왜 왜왜 아 그조차도 아니야? 아 얘 세쇼마루 아니에요? 그럼 얜 뭐예요? 아 얘는 마루오도예요? 아 써있네? 아 써있네요? 아 그네? 이누야샤네? 이누야샤는 이누야샤야? 아 그래? 아 그래? 그니까 이런거랑 똑같잖아 만화책 원펀맨 보는데 아 예 누군줄 알아요 그 원펀맨 보면서 예 제노스죠? 제노스죠? 이렇게 하는거랑 똑같은거네 나루토 보면서 아 예 누군줄 알아요 사스케죠 아 이누야샤는 이누야샤구나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이름이 따로 있을거 아니야 이누가 개고 야샤가 뭐 요괴 뭐 괴물 뭐 이런거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개요괜데 만약 요괴들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뭐 주인공이야 근데 나 내 이름이 인간이야 그냥 좀 싫을거 같은데 난 그래서 난 이게 이누야샤 종족인데 얘 이름이 따로 있겠지? 그래서 아 얘 이름은 하도 많이들은 셰슈마루겠다 그래서 난 얘가 셰슈마루인줄 알았어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하네 너무하네 자 아무튼 이누야샤 대 방코츠 쿠대 이효리 둘다 하고 오진 않는데 음 이누야샤 방코츠가 좀 더 음.. 사죄의 의미로 이거 올릴게요 미안해요 자 레드 대 그린 루피 대 검은수요 레드 대 그린은 어.. 그린이 매력이 너무 떨어져 그린이 그냥 이 게임을 하다보면은 그냥 계속 저털 리그 일수라서 간지가 안나 그냥 좀 뭔가 이게 중심이 안맞는다는 느낌 검은수염 대 루피는 그치 굿병건이랑 백종수가 더 라이벌이죠 루피 대 검은수염은 하.. 근데 좀 이게 검은수염 난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나는 또 검은수염이 처음에 은근히 등장하거든 은근히 등장해요 그 하늘섬 전엔가 등장할거야 그치 막 술 먹으면서 얘가 그 흰수염 배에서 탈주한 애거든 하늘섬 직전에 얘가 그 에이스가 찾아다니던 그 애 중에 개가 얘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 가져갔나 열매 훔치면서 탈주했죠 그 때 이제 슥 등장했는데 반전을 주고 싶으신게 아니었나 오다 선생님이 그래서 슥 는거야 히히히 모르겠지 진짜 중요한 놈인데 이 자식은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슥 지나가면서 나왔는데 막 누가 봐도 엑스트라야 그치 누가 봐도 엑스트라잖아 생긴게 근데 슥 지나가서 아무도 몰랐어 진짜 아무도 전혀 그리고 나중에 얘가 뚜둥 미친 나 봤는데 왜 얘를 본적이 없지 본적이 없는 놈이야 진짜 그치 여러분들 그랬죠 나중에 얘 전에 등장했었음 뭐? 나 봤는데 나 진짜 꼼꼼한데 왜 나 기억이 안나지? 봐봐 여기 있잖아 미쳤다 내가 어떻게 몰랐지 이거를 위해서 죽을때까지 얘를 등장시켜야 됐어 이 이 비호감인 캐릭터를 죽을때까지 등장시켜야 돼 는 그 상황이 돼버린거죠 그 깜짝 놀래키려고 이제 보니 팬 아니었네 리얼 디자인은 딱 오다 선생님 취향인데 그냥 오다 취향인데 검은수염은 근데 위대한 항로 처음부터 떡밥 계속 쥐어서 처음 나왔을 때 눈도장 크겠지 지금 비호감 아닌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검은수염 바들 알겠어요 비호감 아니라면 뭐 비호감 아니죠 근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될까 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형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포스가 나올 수가 없어 죄송하지만 요런 창작물에서 요런 형태에서는 포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만약에 와포루였어봐 검은수염이 와포루야 근데 최 최종 보스래 와포루가 그니까 디자인만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니까 그니까 뭐 안 되는 건 없어 근데 안 되는 거 없는데 안 되잖아 어? 근데 뭔 말을 하는지 알죠 안 되라는 법은 없어 근데 굳이잖아 굳이 얘가 얘가 몰입해서 싸우기가 힘들잖아 너무 핏이잖아 너무 핏이잖아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와포루를 최종 보스로 하겠습니다 너무 핏이잖아요 그니까 나는 검은수염이 너무 포스가 없다 근데 난 그게 어 이 디자인 디자인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룰 없이 싸울 것 같은 악당 느낌 남 흫 흫 검은수염은 와포루가 아니야 구린 거 맞는데 구리 구린 거 좋아해 놨으면서 왜 갑자기 그럼 검은수염 막판에 눈깔 튀어나오고 죽을듯 흫 흫 흫 정형 쇼트 맞아야겠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아니 뭐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제 감상이기 때문에 검은수염 바 분들은 어 살짝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제 개인 그 주장을 해야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흫 자 레드 대 그린 대 검은수염 대 루피는 이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루피 대 검은수염이다 레드 대 그린은 흫 하 그냥 딱 쇼윈도 라이벌 딱 쇼윈도 라이벌 쇼윈도 라이벌 하고 봐요 나는 뭔가 균형이 안 맞아 이거 둘이 붙었을 때 흥미진진하지 기분도 안 들어 자 이거 루피 대 검은수염 하겠습니다 소닉 대 러클즈 소닉 대 러클즈 94년의 이 그래픽 설레지 않습니까 94년의 이 그래픽 어떻게 이게 가능 이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이게 가능 이때 당시에 소닉 진짜 깔끔했어 너무 그래픽이 환상적이었어 이 3D를 이 당시 그 3D 기술로 가장 표현을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딱 매끈 옛날에 3D는 매끈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매끈 의도적인 매끈으로 근데 이거 3D 아니야? 흫 아 3D 아니에요? 도트로 만든 거야? 3D로 뜨고 찍은 건가? 3D가 뭔지도 모름 자 얼라이언스 대 호드입니다 음 얼라이언스 대 호드 휘대의 라이벌 뭐 이런 뭐 얼라이언스 인 분들하고 호드인 분들은 뭐 옛날에 많았죠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욕하고 그치? 호드놈들은 뭐 안 된다 뭐 전범이다 아니다 얼라이언스 이 자식들이에요 자기네가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인간 인간 자식들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 서로 막 미치듯이 막 하죠 까죠 마스크 모범시민 베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아니 애초에 어? 아제로스에 포탈 타고 들어온 애가 누군데 뭐 어? 드레노어 오크놈들 아니냐 음 이제 호드에서는 또 이러죠 아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냐 어? 그 조종당에서 들어갔지 그래서 얼라이언스는 또 그 이후에 뭐 아제로스에 온 막 옥구들 잡아가지고 다 어? 억압했다가 또 옥구들 또 독립해가지고 쓰랄 도망 나와가지고 막 어?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얼라이언스 쪽이 이제 나이트 헬프도 들어갔으니까 나이트 헬프 니네가 어? 마법 이거 심취해가지고 어? 마법 준 4개 써가지고 그 행성에서 빛 나오니까 그 빌런들이 발견해가지고 관심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어? 어? 그거 쓰지 말랬더니 계속 그거 전기 써가지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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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못한다고 전기 써가지고 어? 빌런들 와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 뭐야 어? 이미 알게 됐는데 어? 니네가 뭐 아제로스를 뭘 지키고 뭐 저시고가 있냐 말이면서 막 서로 막 팍 터지게 싸우지 등화관제 안하냐 쯧 요거는 저도 뭐 와우스토리 막 정확하게는 모르고 흠 흠 근데 일단 옥구가 어찌된지 저찌된지는 몰라도 포탈을 자의적으로 뭐 포탈을 자의적으로 타고 온 거긴 한 거잖아 그치? 굴단이 다 그 피 보급해가지고 악마의 피 보급해가지고 다 마시고 해가지고 왔잖아 그니까 뭐 메디브가 열었는데 열었는데 봐봐 메디브가 열었어 자 저기는 아제로스고요 저기는 가셔가지고 당신은 죽일 사람 에 여기 있는 인간들과 종족들을 죽이고 여기서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되고 그냥 여기 그냥 사셔도 됩니다 포탈 열어놨어 근데 갑자기 얘네가 들어가서 싸운 거 아니냐 어? 들어가서 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의적으로 옥구 옥구들이 그니까 고속도로만 만들어놨지 고속도로를 타고 쳐들어왔으면 옥구 잘못 아니냐 이거야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옥구 생각해보면 웃긴 게 지네가 조금 착했다고 원래 착한 조합 옥구는 원래 그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뭐 명예를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 걸 떠나고 떠나서 악마의 피를 뭐 먹어가지고 더 호전성이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하니까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해 원래 그래서 고속도를 깔아놓은 걸 알고 원래 남을 공격하는 민족이야 원래 근데 이제 쓰라리 이제 그거지 아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라면 다른 종족들과 마찰이 너무 생긴다 근데 우리 흐르고 있는 오크의 피 너무 호전적이야 이거 억제해야 된다 어떻게? 교육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는 사실은 뭐 지난 싸움으로만 어? 했지만 사실 우리는 명예를 더 중시여기고 다른 종족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종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크는 해롭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하하하 에라이 오크놈아 너 안 믿어 전에도 뭐 전쟁 일으켰지 절대 안 믿어 막 막 던져 하하하하 막 맞으면서 쓰라리 막 대인배 대인배 코스프레 계속 하니까 어? 오크도 설마 믿을 수도 있을지도 있을지도? 어? 그래 그 악마의 피 때문일지도 몰라 아니야 사실 오크는 원래 그냥 호전적이고 다른 그 종족이나 생명체 계속 막 공격하고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종족인데 그 쓰라리 이 악물고 그 오크는 해치지 않는답니다 액 오크는 안전해요 계속 이러고 다녀가지고 속아 속았다가 가로시 같은 놈들이 막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속았음? 막 하면서 막 막 폭탄 떨어뜨리고 막 하니까 아 맞아 오크는 이런 놈이었어 근데 그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요 아 나도 호두를 했고 했지만 그렇게 생명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해 그치? 그럼 다른 종족들하고 반목하고 자기는 자기들께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해 그거를 왜 화합하려고 그래 그냥 이 종은 연합작전으로 멸종 되든가 아니면 지네가 다 먹든가 그거밖에 없는 종족이야 얘네 이 종족은 그냥 설계부터가 DNA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악마의 피 먹은 것처럼 그건 뭐 폭발시킨 거잖아 천사의 피를 먹여서 계속 몇 대에 걸쳐서 그 순한 그 종을 만들든가 순한 종을 만들어야지 계속 천사의 피를 먹여서 그치?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오크는 원래 호전적이야 그냥 에잇 설계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 저 얼첨 역사예고 가는 거 봐 후원 감사합니다 스타 세계관으로 비유하자면 오크는 저그예요 운판수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쓰라 어렸을 때 얼라에게 고등교육 받았잖아 응 메디브가 먼저 타락했어 버닝리존 부른 것도 얼라야 오크는 피의 종족임 근데 오크 드레노어에서 온 이 이 전쟁 좋아하는 요거는 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어 얘네는 어쩔 수가 없어 메디브 초월자인데 뭔 얼라야 오크 존재 자체가 분쟁이야 근데 웃긴 거 뭔 줄 알아? 웃긴 게 뭔 줄 알아? 다른 종족도 그래 오크가 조금 더 심할 뿐이지 다른 종족도 그래 인간도 그래 인간도 타우렌은 안 그래 타우렌은 안 그래 타우렌은 안 그래 근데 타우렌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타우렌이 나 이제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타우렌이 만약에 되게 쎄 되게 쎄 켄타우로스들한테 계속 저 터지니까 좀 애가 그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입니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한 건데 만약에 되게 쎄 그래서 세력 확장을 하게 돼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 타우렌이 어떻게 됐을까 또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켄타우로스랑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겸손해진 거야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상황이 겸손하게 만들었달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켄타우로스들도 워낙 쎄잖아 그치 아무튼 그래서 어 근데 시작은 일단 옥구가 했기 때문에 옥구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옥구를 한번 믿어보려는 노력을 가졌어 그치 근데 다른 종족들도 호전성이 분명히 있지만 항상 먼저 깬 거는 호두 호두의 옥구다 호두라고 묶으면 안 될 것 같애 옥구들이 문제야 옥구들이 엘프와 인간이 먼저 시작했대 엘프와 인간이 언제 먼저 뭘 시작해요? 어떻게 트롤들 다 몰아내고 나라 세운 트롤들 몰아내고 나라 세웠었는데 그게 왜 이 호두가 다른 행성에서 이거 먹고 다 아제로스 피바다로 만든 거랑은 규모가 좀 다르지 않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진지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드레노우 옥구는 초식이에요 버닝리전한테 타락해서 호전성 생긴 거 맞음 진짜임 드레나이 평화롭게 사는데 버닝리전에 낚여서 그런거죠 근데 드레노 가로씨가 드레노우옥구잖아 갈색옥구 순혈옥구 악마의 피 안맞인옥구 걔는 피도 안먹고 버닝리전 영향도 안받았는데 왜 그럼 가로씨 개인의 일탈인가? 개인의 일탈인가? 그럴 수도 있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지 후원 감사합니다 그치 개인의 일탈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순했다 근데 악마의 피를 먹고 딱 그 정도다 갈색옥구는 악마의 피를 먹기 전에 명예를 중시하고 호전적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하등동물 사냥감들한테만 그걸 해소하고 힘에 놀리지만 자기들의 룰대로 하는 그런 명예를 아는 그런 종족이었다 뭐 이런건가? 쓰리키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옥구 옥구가 원래 오우거의 노예였어 맞아 그죠? 옥구가 원래 오우거의 노예였죠 아니 오우거의 노예 맞나? 그 오우거 선배임 선배임 누구지? 오우거 선배임? 그론 그론 종족 아 그론이라고 하나? 오우크 선배임 오우크 태생은 원래 지성 없는 애들 아닌가? 오우크가 휴먼 노예생활을 잠시해서 가로씨같은 애들이 생긴걸로 암 가로씨는 노예생활 안했지 드레누어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가 만난거지 걔는 노예생활 안하고 걔는 가로씨는 내가 알기로는 안 쳐들어갔어 안 쳐들어갔어 그론만 쳐들어가고 가로씨는 남아있었을걸? 그래서 가로씨는 처음에 자신감이 없어졌어 아빠는 이렇게 어? 세상을 호령하는 호허리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찐따지? 말이면서 막 시무룩 그러니까 얘가 이.. 어? 뭐지? 호부 견자 없다고 뭐 너 어? 너도 할 수 있어 니 안에 폭력성을 일깨워 그래 나는 누구? 그롬의 아들 나는 가로씨 붕붕붕 그리고 그 누구야 걔 걔 누구지? 그 타우렌 타우렌 타우렌하고 싸울때도 그 족장 족장빵할때도 죽으려고 하니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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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씨 그롬이 어? 그래 나는 누구? 그롬의 아들 독살 준비한 독 준비한 독으로 독살 상대는 상대는 타우렌이야 일어나 일어나라 로시아 켈은 반대파에서 독발라 아 맞네 아 이건 맞아 독은 확실히 해야되는게 상대편이 발라놓은거야 그래서 가로씨가 독바른지 모르고 이겼어 맞아 와우 닝겐 데 오크 누가 원흉인가 침펄토론이나 주시개방 가시죠 가로씨는 그냥 즐길거 다 즐겨 오크 감성 자극하고 싸우러 댕긴게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진영 통합되지 않나요? 오크 오우거 따까리 타우렌 캔타우루스 따까리 트롤 멀록 따까리 크 트롤 멀록 따까리 왜 나온줄 알아요? 트롤 트롤 보스가 멀록한테 죽음 트롤 멀록 트롤 멀록 트롤 멀록 트롤 멀록 트롤 멀록 신진 마을인데 신진이 없어 신진 마을 신진 마을 신진 마을이 얼마 전까지 신진진이 있었는데 없어 왜죠? 그러니까 멀록 때문이래 인간놈들 왕국특 칼쪼갬 녹차됨 납치당함 세뇌당함 레이드보스패 이 녹차라고 하는데 그 그 누구지? 예 예 쪼개는 바리안 바리안 녹차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폐륜적인 농담이야 바리안이 뭐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열심히 싸우다가 어? 악마 마법 당해가지고 한건데 고귀한 희생이지 그거는 되게 악의적이고 그 멀록 독성 발렸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당연한 겁니다 엇가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싸우다가 명예롭게 싸우다가 이렇게 악마 마법 악마 마법에 당한건데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자꾸 녹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다 녹 오크는 다 녹차야 말도 안돼 그 그런 인신공격 하지마세요 본인이 오히려 그 공격당해 그 말하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에요 그런 놀리면 안방 챔피언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요거 얘기만으로도 후끈해지죠? 얼라이언스 대 호드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로시 치킨 거 전기구이 통닭 그것도 하지마 명예롭게 어? 명예롭게 쓰라라고 원빵 뜬거 아니야 그쵸? 뭐 어떤 다 제끼고 계급 다 제끼고 명예롭진 않아? 아 일단 뜬거 아니야 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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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목숨빵 한거 아니야 아 그치 쓰라리 이제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말한 전기구이 통닭은 가로시를 이제 조롱하려고 하는거잖아 근데 가로시가 조롱받을 건 아니라는거지 내 말은 오히려 그 전기구이 통닭 사건은 그 겉바속촉 자꾸 이러는데 쓰라리 욕먹어야 되지 그치 쓰리끼님 백비트에요 감사합니다 자 라이토 대 엘 프로페스 엑스 대 매그니토 요거는 어 이건 진짜 라이벌이야 라이토 대 엘은 끝까지 계속 하죠 그리고 이게 라이토가 아니 스토리 스포로를 하자면요 엘이 져요 엘이 지는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죽었으니까 지는거지 근데 조건 자체가 완전 엘이 너무 불리해 엘이 엘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라이토는 숨겨져 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범인을 다 찾아가지고 압박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조금만 했으면 죽이지 않으면은 그냥 끝나버린 상황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엘이 그냥 갭했죠 사실은 결과는 엘이 죽어가지고 엘이 진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엘이 갭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엘이 미친거지 그리고 이제 후계자 나오면서 후계자 나오면서 좀 김이 샜어요 사실 이 엘의 어떤 능력을 좀 양분해서 나온 애들 같았거든요 차라리 엘이 죽으면서 끝냈으면 어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좀 이입이 안되죠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끌고 가는 힘이 너무 강해 너무 매력적이잖아 엘이 너무 개간지잖아 ㅎ ㅎ ㅎ ㅎ 그 쩌리짱이라는 말 알죠 쩌리중에짱 히키중에짱 히키코모리중에짱 히키짱 Magn2 프로페스 X 데 Magnito 요거는 하... 내가 엑스맨을 또 안 봤네 요거는 뭐 근데 대충 스토리는 아닐까 이제 그 뇌공명 뇌공명하고 음중달은 아니고 금중달 금속다루는 금중달 대 뇌공명 이거는 이제 둘이 친구인데 내가 아는 스토리 한번 말해볼게요 오류가 있나 보세요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인데 초능력자에요 초능력자인데 사회에서 초능력자를 막 탄압을 해 근데 얘네는 억울하잖아 억울해가지고 아 우리도 똑같이 존중해달라 이런 운동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돌연변이들 막 운동을 하는데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운동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근데 이 그 프로페서엑스는 온건파 그리고 매그니토는 강경파 말이 안 통해 그러면은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겠으니까 무력시위도 불사한다 오른쪽 왼쪽은 아 그래도 싸우면은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될 뿐이다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해결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계속 물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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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우리가 돌연변이들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뭐 이런 어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 보여주면서 인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이런 구도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왜냐하면 급진적으로 가봤자 반발만 심해지거든 그러면 니네가 먼저 했잖아 는 소용이 없어 왜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한 20스택 쌓이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 서로 싫어해질 뿐이야 그치 그걸 우려하는 거지 프로페스엑스는 이거의 끝은 결국 돌연변이가 죽거나 인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이 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게 프로페스엑스는 가능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유한하고 결국은 자기들은 이렇게 계속 감내하면서 살거나 해야 되는데 프로페스엑스는 감내하는데 다른 사람은 돼? 이렇게 또 물어본다면 할 말은 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오히려 돌연변이는 우월하다 돌연변이는 차별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할 다음 세대다 누 제네레이션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폭력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엑스맨으로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원래 친구였는데 한 뿌리에서 나와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얘 말리려고 얘가 또 이제 무력시위 무력시위하는 걸 무력으로 진압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삼국지였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저버렸음 데스노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잘 이해를 하겠죠 둘 다 뭐 빡다가리가 아니고 다 엄청나게 지능이 뛰어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알 거란 말이야 이해는 해 이해는 하겠어 서로 근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가장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씁쓸하게 싸우는 거야 씁쓸하게 씁쓸하게 알면서 차라리 그냥 모르면 차라리 그냥 마음이라도 안 불편한데 그치 아니까 보면서 짠해지는 거야 서로 보면서 하 짠해 쟤도 저렇게 하기 싫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치 아 엑스맨 얘기였어요? 안 본 거 맞아 이게 이런 류의 스토리가 많아요 많아 내가 뭐 자세히 알진 않는데 인도 그 간디와 내루도 내루는 좀 약간 강경하고 간디는 좀 약간 온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강경파 온건파 얘기는 많아 많은데 결국은 뭐냐 명작을 만드는 건 뭐냐 그 디테일한 심리나 납득이 가는 스토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지 결국 캐릭터가 얼마나 어? 매력적이냐 근데 요거는 엑스맨은 그걸 했으니까 명작인 거지 그치 마틴 루터킹 대 말콤엑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왜 항상 온건이 이긴? 급진이 이기면요 급진 따라할 거 하잖아 강경파 따라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창작물에서 온건파가 이기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강경파는 눈에 보이는 그 뭐지? 해결 아니 그 뭐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진행 과정이 보이잖아 시원시원해 보여서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은 이게 더 빠른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은 뭐 이렇게 해 보이지만 결국 남은 건 뭐 파괴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온건파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봐봐 처음에 봤을 때는 야 답답하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겁니다가 돼야지 그게 재밌지 이거 아니야? 근데 맞아요 여기는 어 진짜 효율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별로인 방법입니다 이러면 좀 이쪽이 무게가 좀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요기다가 요렇게 가는 게 좀 약간 정석 요 급 강경파의 바로바로 어? 사이다 사이다 공격이 답이었나? 아니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한번 돌아갈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마블도 타노스가 봐야 했다는 사람 개 많은 저 그 우리가 또 아는 그 샤이타노스 있죠? 김풍 작가님 샤이타노스 이해된다고 타노스가 타노스가 이해가 된다 샤이타노스 김풍 작가님 왜냐하면 자기도 룰렛에 명단에 넣어서 돌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리고 인간의 90%는 90%는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타노스 50% 정도면 인간도 아니고 모든 생명체 골고루 50%면은 같이 룰렛에 넣어서 돌리는 거면 나름 온건파라고 볼 수 있어요 타노스 강경파가 다 싸우면서 조져놓고 그래 그럼 너네 온건파 마음대로 해봐 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 둘 다 매력적인 라이벌인데 음 나중에 정신공격 막으려고 정신공격 꼼짝을 못하잖아 그래서 헬멧 쓰고 다니잖아요 정신공격 막는 헬멧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마블 대전 액션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얘가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 근데 별로야 장풍 없어서 멋없어 생긴 건 멋있는데 난 장풍 있는 게 좋아 자석풍 나온다고? 자석풍 나와요? 대전 액션에서 나와요? 장풍? 없었는데 사이클롭스 같은 게 멋있지 사이클롭스 필살기 이거 삐이이이이이이이 개멋이잖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이거지 이거야 아 이게 맞지 이게 간지지 아니 사이클롭스 좀 비중 좀 늘려 좀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어? 개멋있는게 있는데 미쳤잖아 삐용 삐용 앉아서 썩어 위에서 썩어 썩어 쥬쥬쥬쥬쥬쥬 껍데기 파서 쥬쥬쥬쥬쥬쥬 아래도 썩어 아래에서 위로 쉬익 올리면서 썩어 앞에도 썩어 뒤에서도 썩어 요쪽에서 썩어 저쪽에서 썩어 아래에서부터 아래도 쏘고 위에도 쏘고 위로도 쏘고 연병 떨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면은 조절 안 돼요 징징 미쳤지 간지지 옵틱 블레스트 원툴 스피노프 아 좀 그 아직 안 나왔죠 스피노프 그 어? 사이클롭스 안 나왔죠 나와야돼 진짜 나와야돼 이거 항상 나오는거 이거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지지잉 한 번씩 나오잖아 꼭 그쵸 이거를 한번 해주고 서비스컷 한 번 해주고 양말 벗겨지는거 한번 넣고 아 내가 이 영화 버전 이 엑스맨을 안 봐가지고 내가 접한 엑스맨은 오로지 대전 액션 대전 액션 게임 엑스맨 누가 보면 만화책으로 본 줄 마블 뭐였지 컴퓨터 게임인데 마블 대전 액션 컴퓨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오락실에 있는 거고 그거 레드사무라이 나오는 거 레드사무라이 아이스맨 나올 거야 엑스맨 어 이거 이거 영화 이거 나 옛날에 캡틴 플래닛이라고 했는데 아 실버사무라이 안 나오네 캡틴 플래닛 콜로서스에요? 옛날에 이게 되게 옛날에 나왔어 아이스맨이 개 열받았고 실버사무라이 실버사무라이는 여기서 얘가 촉수가 나오거든 여기서 얘가 아 얘 실버사무라이 레드 오메가 오메가 레드 오메가 레드 오메가 레드 오메가 레드야 이 빨간 애 있죠 내가 합쳤다 오메가 레드가 촉수가 나오는데 아래로 팍 해서 썽큰 콜로니처럼 상대방 그 바닥에서 푹푹 나와 이렇게 팡 하면 개열받아 그리고 팔 여러개 달리는 애 있거든 얘 빌런이야 여기 빌런팀 대 영웅팀 스톰 도 나오고 요거 그래픽이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어 맞지 촉수 오메가 레드 슉 멋있지 요거 요거로 접하고 그리고 엑스맨드 스트리트파이터 1 스트리트파이터 1 스트리트파이터 1 어 여기 어 이거 어 이거 여기에 이제 얘가 저거 넛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죠 그 어 여기 있대 매그니토 이거 투고 쓴 매그니토 여기 지금 뒤에 여기 요거 재밌었지 요거 이제 나중 이건 마블 대 스트리트파이터라서 기계 고우 키네 사이버 아쿠마 요거 요거 처음에 딱 등장할 때 요거 요거 재밌었지 뭐 요거 등치 이만해 그러다 이거 이거 했었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모리건 모리건 모리건은 대전 앱슨에서 어느 틈인가 부터 같이 껴서 나오더라 모리건 어 앤슬랜드 요 요거 이거봐 어머머 응 코스프레도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서큐버스라서 음 서큐버스라서 이게 그 그게 있습니다 홀립니다 남자를 홀린다는 컨셉이야 미친놈이지 자 그래서 저거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그 인기가 많아요 그 킹오파에 나오는 그 무슨 마이인데 그 부채 던지고 불을 이렇게 하는 애있지 무슨 마이 있는데 시라누이 마이랑 저 그 모리건 이런 노출 좀 강한 캐릭터들 인기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갑자기 마블 얘기하니까 요거 재밌네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접하게 됐다 게임 그래서 내가 호민양이 그 뭐지 갬빗이나 이런거 모르잖아 잘 내가 아는 이유가 대전 액션에서 봐가지고 신기해서 찾아봤거든 그래서 설정만 한다 호민양 영화 보는데 왜 갬빗을 몰라 모르던데? 그래도 안 나왔나 싶었지 영화에서 뱁니영 영화 단국 보니 비판 유희 대 카이바 그리고 제다이 대 시스 시스 본바 시스 본바 시스 본바 시스 본바 노래합시다 시스 붐바는 없나요? 그게 뭔데? 시스 붐바 몰라요? 우리 배제약당 배제약당 노래합시다 시스 붐바 배제약당 시스 붐바 랄랄라 시스 붐바 배제약당 시스 붐바 배제약당 노래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시스 붐바? 랄랄랄라 시스 붐바 시스 뒤에 시디어스 뭐 이렇게 있잖아 시스 시디어스 시스 뭐 어? 데 어? 베이더 아 그건 다스구나 시스에서 다스를 다스 시리즈로 가는 거지? 다스 시디어스 이렇게 하는 거지? 제달 시스도 포스로 내면 닦기 포스로 다 펴고 다니기 보도예요 그런 거야? 힘이 다르지 않아? 나도 이걸 또 이것도 안 봤거든? 잘 잘 안 봤는데 포스 다크 포스를 다크 포스가 같은 포스야? 내가 알기로는 제달이는 포스를 어떤 힘을 어 그래 우쭈쭈쭈 어 그래 어 그랬어? 무슨 막 이렇게 달래면서 포스를 이렇게 달래면서 공존하는 느낌 이 힘과 같이 근데 시스는 포스를 도구로써 막 써 포스들 이리와 팍 포스 이만큼 갖고 와 팍 필요한 애들한테 써가지고 날려버려 이게 좀 약간 이게 정확히 그런 건 아님? 정확히 그런 거 아니래 그래서 이게 인사할 때 포스가 함께 하기를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해 인사를 뭐 포스를 뭐 어떻게 뭐 잘 하시길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좀 달라 인사 안 함 시스는 시스는 인사 안 함 포스가 함께 하기를 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포스를 뭐 잘 뭐 뭐 뭐 뭐 하기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시스는 어 좀 무협 이게 스타워즈가 무협에서 좀 많이 갖고 왔어요 동양적인 면이 뭔지 알죠 제다이들 그 망토 이런 것도 좀 동양 느낌 나잖아 이런 어떤 그 복장 같은 것도 동양 느낌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동양적인 걸 받았고 무협적인 내용이 있어서 검술로 싸우잖아 그리고 그 요게 어 시스가 제자가 스승을 죽여요 담궈야지만 될 수 있어 설정이 그래 그래서 무협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흑화한 제자가 스승 담그고 비급 훔쳐서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런 걸 좀 많이 는 것 같아 그런 설정을 그래서 담궈야지만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설정인데 나스 시디어스가 자기가 담궈주기 싫어서 그 제자 그 견제하는 내용인가 뭐 아무튼 그럴 텐데 제자를 제자를 담구나 어 그렇죠 제자를 담궈서 자기는 계속 살고 싶어서 서로 담궈라고 어느 정도 배우면 서로 담궈라고 그래 밑에서 수습으로 들어와가지고 시키는 일 하면서 수족처럼 살다가 상황 봐서 담궈야지 근데 얘도 알고 있어 얘가 나를 담구려고 궁극적으로 나를 담굴 거라 알고 있어 왜냐면 이쪽 3개의 룰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능력자를 불러가지고 쓰는데 제가 그 조만간 담굴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얘도 평생 따까리하면서 살 수 없지 어 내가 왜 이거 지금 어 들어온 일 다 도맡아서 처리하는데 담궈야지 속으로 다니면서 담궈야지 생각하고 얘도 아 조만간 얘 담궈야겠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눈치보다 담구는 거지 이제 그리고 얘가 알에서 담구고 자기 대장 되면은 또 수수 뽑고 수수 뽑아가지고 일하다가 담궈야겠는데 서러워 그런 거죠 그래서 유희 대 카이버 요거는 진짜 몰라 내가 유희왕은 내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이게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카드만 하는 게 아니었더라 유희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카드 편이 대박이 터져서 즉흥적인 창작게임을 넣는 건데 카드 게임을 그게 대박이 나와서 카드만 하다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유희왕일 거예요 그 여기에 나왔던 카드 그래서 처음에 그게 당연히 그럼 창작게임이잖아 이 작가님의 창작게임이잖아 구멍이 좀 있다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떤 한 장을 맡은 한 장만 다루려고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막무가내로 이기는 게 있었대 막 나 뚜뚜뚜뚜해서 내가 해서 나 있었으니까 이길게 그러니까 설정상으로 사람이 대전했을 때 구멍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씩 더 체계화하고 하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거나 요건데 저는 이제 제다이시스의 어떤 서로 담그려고 하는 이 체제 이 시스템하고 아 서로 이제 계속 내면의 수양을 하면서 싸우는 녀석하고 실용적으로 막 그냥 이쪽끼리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무협지에서 보면은 마교랑 정파랑 사파 사파 마교지 그냥 사파도 아니고 마교야 마교에 그냥 봐봐 마교는 뭐냐면요 정파는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그러면은 어떻게 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 그치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서울 부산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가 지킬 걸 지키면서 가는 거야 근데 마교는 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6시간 6시간 걸리는데 나 이렇게 갈래 이러면 3시간이잖슴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아니 그럼 여기 뭐 논밭도 있고 하잖아요 어쩌라기 쭉 집도 있을텐데 그냥 그런 거 모름 내 차 여기 제트엔진 여기 제트엔진 내 차 이렇게 생김 어쩌라기 내 차 이렇게 생김 다 부수고 가는 거야 그냥 마교는 독도 배워보고 흡성대법도 해야 되고 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정파라서 금기되는 것들 최소한의 어떤 무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안 배우는 것들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걸 배웠을 때 시전자도 뭔가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럼 궁극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빼는 거지 종목을 과목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너무 그 뭐지? 방법이 좀 너무 악랄해 파괴력이 너무 잔인하고 막 만약에 뭐 이거야 예를 들어 무궁인데 개쎄 근데 이 사람은 푹 질러 팍 맞으면은 피가 팡 튀면서 이게 팡 튀면서 피 묻은 게 또 감염돼서 얘도 죽고 막 완전 진짜 막 아비규 아니야 그런 강력한 무궁이면 정파에서 정파 개념에서는 봉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 강력하고 이러면은 그럼 왜냐하면 스플래시 DMZ가 너무 세면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식으로 너무 강력하면 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전자가 할 때마다 막 10년씩 깎여 수명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유능한 인재가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잖아 그런 면에서 인재보호 차원에서 극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교는 호기심이 너무 왜 안 돼? 왜 안 돼? 과학자야 과학자 마교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야 왜 안 돼? 이건 왜 왜 독은 왜 썼을 때 왜 세질까? 계속 연구 그런 거지 그래서 마교는 이렇게 직선 직선으로 간다 그래서 당연히 부작용이 있다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달리면 초천재들만 하거든요 이런 이런 피지컬을 갖고 있거나 내공을 갖고 있는 애들이 민가 정도는 그냥 부시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피지컬이 되는 근데 이런 녀석들이 계속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막 달아서 민가를 하도 부셔가지고 막 핑 날아갈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파에서는 좀 돌아가더라도 도로를 이용하자 이주인 거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살살살살 포스랑 살살살살 공존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음 직진 제다인 루크는 길바닥 야매로 배우고 다스베이드는 체계적으로 배우 그쵸 서로 담그려고 또 배우고 요다한테 벼락치기로 배워봐 11호를 무협지로 바꾼 인터넷글 생각나네 무협의 과학 괜찮은 것 같아요 무협의 과학 오비원 오비원은 그거잖아 엄청 센 제다이 아니야 그치 어떻게 어떻게 죽죠 내가 왜 오비원 아냐면 모를 수가 없지 사실은 내가 4편 4편 3편 봤잖아 4편에 나오던데 처음에 니 아빠는 죽었어 이러면서 알려주잖아 킬리포니아 떡볶이님이 2개월 고독 아 베이더랑 맞장 그거네 전형적인 그 9세대 그치 9세대 강자의 그 퇴장 누구 뭐 지키면서 시간 끌다가 죽었겠지 그치 루크 살리려고 뭐 혹은 그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제일 세니까 루크로 이 생명을 삼아서 자기가 도망가고 자기가 힘을 더 길러서 무찌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재능 있는 그 다음 사람에게 혹은 그 얘가 재능이 있다 있건 없건 일단 그 자기가 이제 지켜야 되는 힘을 가진 강자로서의 그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캐릭터로 딱 해서 그냥 퇴장 4편 봤다면서요 거기서 아 그래? 나 중학교 때 봤어 중학교 때 그럼 4편도 안 본 거라고 쳐야겠네요 전 3편만 봤네요 오비안 드라마가 이제 나온대요 제가 나왔을 때는 4편 리메이크 리파인 리파인 아 리마스터 리마스터 극장에서 봤어 극장에서 4편 극장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때 롯데리아에서 스타워즈 이벤트도 같이 해가지고 그 뭐라고 우주선? 엑스파이터 말고 그 제국군에서 쓰는 거 있잖아 타이파이터 타이파이터 그것도 나눠주고 막 그랬어 4편에서 그거 나오잖아 스파워즈 스파워즈 낙타 기계 낙타 이거 기계 낙타 4편에서 이거 나오잖아 나 레고로 있었는데 쏘마미 사귈 때 사줘가지고 나 레고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 쏘마미 나 레고 좋아하긴 하는데 보관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쳐박혀있지 비싸거든 근데 요거가 레고가 여러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만 있는게 아니야 요게 있고 9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어 이게 요거는 요거는 이제 되게 옛날거 아니야 2000년이네 내가 있는게 어 내가 있는게 이거야 2010년거 옆에 이거 보니까 알겠다 달라 그치 이게 여러번 나왔어 어 이거 맞아 이 안에 사람도 탈 수 있어요 열면 열면 탈 수 있고 여기 그 루쿠랑 얘 누가 P3PO인가 얘도 있고 이건 나중에 나왔네 21년에 오 얼마 안됐네 근데 근데 이거 왜 어 이거 옛날에 막 묶어서 이렇게 하죠 그 비행기로 이렇게 그치 끈 해가지고 기억나 근데 이거를 기계 낙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개 쓸데없이 넘어트리 넘어트리 마치 넘어트리 넘어트리 마치 라고 만든거잖아 그치 묶어서 넘어트리 보여주세요 아 바다도 막 바다도 건너고 하려고 막 강 건너고 하려고 요거 요거는 그거죠 1 2 3에 나오는 애지 얘 얘 얘 얘 바리에이션 모델 R2D2 바리에이션 모델 아냐 본편에서 안 나와요 요거 얘는 이 대가리가 우주선에 딱 붙어가지고 막 그것도 하던데 호환도 되잖아 계산도 해주잖아 계산도 대가리가 보면은 디자인이 되게 찰죠 그치 스타워죠 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청 찰죠 스타파이터 타이파이터 타이파이터 그 롯데리아 먹으면 이런거 막 나눠졌어 이거 제국군 거거든 어 요거랑 요거랑 다르네 요거 뭐야 바리에이션인가 이게 개량이야 이게 개량이야 간지지 간지지 요거 요거가 이제 제국군의 전투기로 유명하고 엑스윙 파이터 엑스윙 파이터 요것도 간지죠 엑스 자 요것도 이뻐 요런 요런 디자인이 좀 거의 먹어준 것 같아 내 생각에 스타워즈 오브 그 인기 요소는 이런 디자인 밀레니엄 팔콘 이건 이제 설정상 한솔로만 조정할 수 있죠 아니야 추박하라 한솔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다 몰아요 그래 아 그래 그럼 한솔로는 그냥 그냥 그 자영업자 1위야 도박 때문에 처음에 그 해줄 거야 그치 같이 이거 띄워줄 거야 그 빚이 있어가지고 그 돈 벌려고 얘가 그 자바 더 헛 밑에서 있었다가 이 배가 이 비행기가 설정이 뭐냐면은 되게 빠른데 구형이야 그치 요것도 요것도 레고로 여러 버지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큰 거였어? 이렇게 큰 줄 몰랐네 여기 여기 터잖아요 여기 간지나죠 요거 요거랑 유명한 게 스타워즈가 아까 타이파이터 엑스윙 파이터 밀레니엄 팔콘 데스 스타 요거 요거는 이제 미완성 미완성이라서 근거죠 미완성 데스 스트로이요 아 데스 스트로이도 있어요 이렇게 함성 모양이 삐족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서 나가는 거죠 요거 요거 요게 뭐냐면은 행성 행성 부수는 거야 그치 행성 행성 밈 이렇게 하면은 제국군에서 만든 건데 이 행성에 어디 숨어있어도 행성을 터뜨리면 됨 그냥 행성 자체를 박살내면 되는 거 행성 밈 요것도 인기 많아요 요것도 스타워즈 하면은 떠올리네 그니까 왜냐면 내가 이런말 할 수 있는 게 내가 스타워즈를 안 받잖아 거의 안 받잖아 설정만 알잖아 근데 너 아는 정도면 데스 스타 데스 스트로이어 엑스윙 파이터 타이 파이터 밀레니엄 팔콘 데스 뭐지 데스 아 스타 디스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요거 세모 요것도 인기 많죠 멋있잖아 이런 우주함선이 멋있는 게 많아 건담 근데 전에도 말했죠 건담 지원 함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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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지야 요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무슨 무슨 급이라고 하는데 무사위급 경순양함 요거 되게 많이 나와 이게 아래로 딱 빠진 게 간지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해서 아래로 빠진 게 지원이 디자인을 좀 알아 보면 지원이 묵 뭉굴 뭉굴하자 이렇게 뭉굴 뭉굴 하 멋있다 미쳤지 디자인이 미쳤지 은하영 전설은 제가 모르겠네 근데 하지만 하얀 목마 하얀 목마 건져 아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 근데 내 취향은 좀 지원 쪽인데 뉴도 틀렸어 100비트 감사합니다 멋있지 멋있지 전에도 한번 봤었어요 무책임 함장 함장 테일러 함성 이건 우주전함 이거 뭐야 요거였나 요거였나 요거였나봐 왜냐면 나 이건 안 봤거든 이건 뭐야 우주전함 야마토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는 좀 약간 그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봤을 때 궁극주의의 상징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제일 빅사이즈 전함 야마토를 다시 한 거라서 말이 많았지 일본은 아직도 그 뭐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막 이러면서 또 또 전함 뭐있지 음 은하영 전설 전함 요거야? 하아 멋있다 응? 이런 기체 디자인 미친 것 같애 응? 되게 투박한데 멋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그 하아 뭐라고 해야되지? 딱 그 요 시대 80년대에 80년대 한 그 그 90 7, 8, 9, 10 8, 9, 10년대 요 느낌의 디자인이 곡선을 늘면서도 직선이 존재하면서도 요건 또 곡선이거든? 요건 곡선이 직선이 존재하면서도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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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는게 좀 간지야 요게 직선 직선 느낌 탁탁탁 확실히 그니까 뭔가 좀 이런 기계라면 이래야지 느낌 그치? 기계는 이래야돼 이런 느낌으로 만든 이거 봐 미쳤잖아 차도 올드카가 더 멋있잖아 그치? 효율 조가 멋있는거 할거야 그냥 올드카 효율 조가야 그냥 씨발 멋있게 만드는거 아냐 응? 멋있게 만드는거 아냐 근데 요즘 차? 공기의 흐름 뭐 어? 가성비 거기에 맞춰서 또 뭐 그리고 뭐 안전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옛날? 조가 그냥 만들어 그냥 멋있게 되게 유명한 차 아니야 이거? 그쵸? 벤치 되게 유명한 차지 이거 후우 씨 조가야 이게 이 이 조가정신 난 그런거 모르겠고 정신 그리고 실제로 몰라 이거 봐 간지 이게 더 멋있잖아 그치? 안전은 모르겠어 일단 안전은 모르겠는데 생긴건 이게 더 멋있어 안전과 연비와 뭐 그런건 모르겠어 근데 이게 확실히 더 훨씬 그거 할거야 이런것도 이게 뭐가 뭐 어떻게 튼튼하고 뭐 뭐 A형 필러가 뭐 A필러가 뭐 어떻게 돼야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멋있어야지 슉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컵 하다 말았죠? 자 제다이 시스로 가겠습니다 재밌네요 스타워즈 그 비행기를 보니까 흠흠 자 히데의 라이벌 월드컵 16강으로 넘어갑니다 루피 대 검은수염 대 얼라이언스 대 호드 루피 사실 근데 검은수염이 최종 보스는 맞는거 같죠 그럴 수 밖에 없겠죠 너무 그렇게 그냥 쌓아왔잖아 그치 안그럴 수는 없어 갑자기 이래놓고 또 안싸우는 것도 말이 안돼 그치 아니야? 둘다 원피스를 목표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라이벌 그나마 라이벌을 할 수 있겠네요 접점 접점이 자 정리를 해봅시다 루피는 검은수염의 존재를 알고 검은수염도 루피의 존재를 알아 근데 이 사사건건이 막 뭐 만나서 막 부딪치고 하지는 않지 최종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느낌이지 그치 어 안티태제가 더 맞는거 같애 어 맞아요 라이벌이 아니라 안티태제 그치 그런 느낌 안티태제 딱 상반된 느낌 잔혹한 천사에 잔혹한 천사에 안티태제? 자, 온라이언스 대 호드 요거는 요거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이언스 쪽에서는 뭐 옛날에 트롤부터 가야 돼? 아제루스 트롤부터 가야 돼요? 트롤이 먼저 있고 트롤에서 나이트 엘프가 나왔지 그치? 그치? 뭐 트롤은 트롤대로 살고 나이트 엘프는 특히 마법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 무슨 그 만화 샘 거기서 이제 펑펑 쓰고 그래서 그거 통해가지고 불타는 군단이 버닝 리전이 계속 오니까 그만하자 했는데 일리단이 헤헤 못 참겠어 헤헤헤 그거 했다가 버닝 리전 할 때 또 막상 또 오니까 일리단이 열심히 잘 싸워줬어 그치? 미친듯이 열심히 잘 싸우고 일리단 그래 그래도 너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 만년 가둬 이거죠? 아닌가? 그때 만년 가둔 거 아닌가? 대충 맞으면 순서는 좀 미세하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롤은 트롤대로 가는데 인간하고 분쟁이 있었다? 아니 트롤이 그때 엄청나게 새가 쐈어 그치? 컸어 그래서 트롤이 하나로 하나로 뭉쳐졌었나? 그럴 거야 무슨 제국으로 그래서 막 막 하다가 트롤의 시대로 해서 인간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퀴르라고 실리시드 벌레들 잡느라 새로 약해진 거예요 아 그 그 황야의 땅인가에 있는 그 벌레들 그 크툰 나오는 벌레 그 대신에 걔네랑 싸우다 약해졌나보다 그치? 엄청 쎄는데 아 그래서 쎄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조금씩 새가 이제 좀 숨통이 트여서 좀 쎄진 건가? 그리고 나이트 헬프는 아 그래도 나 마법 못 끊겠어 하는 애들이 하이 헬프로 아 하이 헬프가 됐지 그치? 나 마법 못 끊겠어 담배 담배 끊은 애들은 나이트 헬프 나 담배 못 끊겠어 하니까 아니지 불레 걔 걔 뭐야 나이트 헬프는 전자담배 전자담배로 바꿨어 근데 하이 헬프는 아 연초 나 연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연초로 가 그대로 담배는 연초로 가야지 그건 담배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인간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오크 올 때 싸우고 트롤은 안 그래도 인간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오크 와가지고 연합하고 오우거 연합하고 그래가지고 전쟁 한 번 딱 그 한 개 투 그리고 저 옥구 트롤 오우거 드래곤 뻐큐 거북이 고블린 연합 저 그치 워 워크래프트 2에서 뻐큐 거북이 있어요 거기 오크 잠수함 뻐큐 거북이 뻐큐 거북이 투에서 뻐큐 거북이 뻐큐 거북이 타고 다니잖아 안 보이잖아 뻐큐 거북이 콥터 콥터 있어야지만 하면 봐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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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오크 잠수함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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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봐도 그래픽이 너무 깔끔해 하고싶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동화같이 만들었지 미친거지 이거봐 이것만 봐도 너무 하고싶게 생기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뽑았을까 천우 읽다 뜨띠띠띠 박소거북이 없네 거북이 아니 거북이 아닌데 바다거북이 안 나오네. 오크 저거 넣었지? 꺼부기 유닛 거대 거북이 여기 있다. 꺼부기 여기 있다. 이거 이거 투에서 숨어서 써야. 워, 월드 오브 그래프트에도 이 꺼부기 옛날에 썼던 거 나온 거. 호드도 더 이상 원래 안에서의 전쟁에 꺼부기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듯하다. 고블린들도 잠수함 만들고 꺼부기 이제 사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꺼부기는 이제 해방됐어요. 인간, 인간과 옥구의 전쟁에서 동원됐다가 꺼부기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 조크가 하는 짓이 그렇대. 너무해. 그리고, 그리고 용도 동원됐어요. 이때는 요거. 여기에 데스윙이 나왔을 거야. 알렉스트라잔과 데스윙이 나왔을 거야. 투에서. 알렉스트라잔? 근데 색깔은 요거야. 색깔은. 아 건물이 알렉이야? 그러면 요거는 뭐야? 데스윙이었나? 아 건물이 알렉이고. 알렉에서 용들을 계속 그 생산을 해서 알렉의 자손들이 어때 용들이. 알렉스트라잔. 그리고. 블러드러스트 하나만으로 압도적으로 옥구가 유리하다. 오우구가 쓰거든요. 요거 요거. 이게. 이게 알렉스트라자. 악마의 영혼으로 이용해서 포획했어. 용하고 부족이. 그래서 강제로 알 까게 해가지고. 붉은 용군단을 부려먹었어. 알 안 까겠다고 알렉스트라자가 단식하니까. 알 깜. 알 깨. 앞에서 알 깨. 알 깨. 협박함. 야 옥구. 아니 옥구. 옥구 이래도 할 말이 있어? 아니 거북. 거북이도. 괴롭히고. 용하고 부족. 얘네가 제일 악질이네. 용하고 부족. 괜히 용하고가 아니네. 붉은 용군단을 지배해가지고. 악마의 영혼으로. 드래곤 길들여서. 그래서 투에서. 드래곤 쓴거구나. 요기에 대응되는게. 어. 얼라이언스는. 그리핀이었어요. 그리핀 기술. 얘네 이제. 타고 댕기죠 얘네. 그. 요거. 요건 이제. 3에서도 나오죠. 근데. 2에서는. 용이 빠져. 그치. 그 말은 뭐야. 그. 그나마. 뉘우쳤다. 그나마. 옥구는 그나마. 뉘우쳤다.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저지르는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 그리핀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이게. 역사와 전통이라고 한다. 이. 와일드 해머 부족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한다. 이리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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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렉이 런한거지. 오. 그거 풀어준거 아닌데요. 그럼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해도 똑같은 놈이야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얘네가 만약에 새가 아 새래 그리핀이 이런 수도 있긴 해 나는 어 이 드워프들이랑 있는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를 막 재갈을 울려가지고 야 일어나 나가야 돼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날고 들어와서 야 배고파? 기다려 밥 때 되면 줄게 밥 때 돼야지만 먹고 이게 행복하다면은 괜찮아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 근데 알렉스트라자는 후원 감사합니다 알렉스트라자는 지가 싫다고 나갔어 싫은게 확정이야 근데 이거는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그치? 그렇기 땜에 최악일 경우 오크랑 같고 아닐 경우에는 오크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야 대우가 그쵸?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지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 이건 인간의 시선에서는 그리핀이 뭐 불쌍해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핀의 시선으로 봐 그리핀은 지가 괜찮을 수도 있어 지가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끝나서 뭐 끝나고 돌아오면은 개밥에다가 뭐 참치라도 좀 말아줄 수도 있지 그럼 뭐 좋아할 수도 있잖아 참치라도 좀 섞어 주던가 뭐 된장국이라서 좀 많이 섞어 그 두부 많이 섞어 가지고 비벼 준다거나 좋아할 수도 있어 진짜로 산책도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용과 그리핀의 대결은 오크가 졌어요 이거는 이건 할 말이 없네요 오크가 할 말이 없고 누름돌림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제일 좋은 거를 보자면요 음 오크는 봐봐 오크의 연합은 누구야 255090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크들은 늑대에 데려다 키우는데요 근데 일단 확정이 있잖아 도망간 사례가 하나 있잖아 알렉스트라자 다른 거 다 제껴 놓더라도 알렉스트라자처럼 아예 진짜 본인이 싫다고 표방 표명을 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 는 거지 자 워스리 워크래프트 투 시기 호드 얼라이언스 이 때는 좀 개념이 호드 얼라이언스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옥구대 인간이었던 것 같아 그치 옥구 오거 트롤 고블린 용 런함 아니 런함이래 용 용은 이제 용 거북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아 온데드 해골 해골 네크로맨시로 살린 해골 얼라이언스는 휴먼 인간 하이엘프 노움 누리알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알렉 다시 붙잡아서 도망간게 아니라는 확답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니까 니그친게 아니라고 이게 옥구직 해결법 알렉 다시 붙잡아서 도망간거 아니라고 어? 지장 찍으면 되는거죠? 자 노움 그리고 또 뭐있지? 그리핀 뭐 이정도죠? 이땐 타우렌 없었으니까 아 드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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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팀이 드워프지 요렇게 있는데 봐봐 어때 딱 봐도 느낌이 오지않아? 후원 감사합니다 느낌 안와? 위에가 나빠 보이잖아 왜 나빠? 전쟁이 끝나고 오크 오거 트럴 고블린 용 만나서 드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지 지금 다 뿔뿔에 트였지 쓰리 때 모인 놈이 없어 모인 놈 트럴은 이게 트럴은 알죠? 소규모 부족이 붙은거야 어쩔 수 없이 붙은거야 이거는 그 트럴을 대표했다고 하면 안돼 검은창 트럴이라서 붙은거지 요거는 99%의 트럴은 다 따로 놀아 만나서 드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요 지금 지금 얘네는 하이엘프는 이제 요쪽으로 붙긴 했지만 인간 두어프 노움 그리피는 하이엘프만 이탈하고 나머지는 다 붙어있죠 그니까 이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도 있지만 졌기 때문도 있지만 애초에 평화시대가 왔다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느낌이 아니야 아 하이엘프 아직도 있어요? 아 하이엘프에서 블러드 엘프로 분파한거지 남아있다고 아하이엘프랑 공허엘프가 그래 오케이 그럼 뭐 이렇게 된거지 아무튼 여기는 겹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드러웠다 지금 학을 떼고 다신 안봐 드러운거야 그냥 같이 일한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한건데 드러운거야 그니까 이게 호드가 문제야 호드가 가리토스 장군님 때문에 엘프 대부분 나옴 그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가리토스의 삽칠 때문에 좀 그런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좀 돈독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투 시절만 봐도 뭐 그 조직이 좀 문제가 많아요 뭐 그 조직이 좀 1,2단과 나가가 월라에서 나왔습니다 누리야되니 후원감사다 그러니까 호드 통합에서 괜찮다고 입종 푸명하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져야지 보여지려고 맞추는거는 서순이 바뀌면 안되지 오크오오가 화합의 상징 렉사르가 있는데 말이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오크오가 화합의 상징 이거는 진짜 소년드라마나 그치? 소년마나 그거다 차별을 받는데 얘가 끈덕지게 살아남아가지고 렉사르가 어떤 그 종족의 두 분쟁을 봉합시키는 역할을 해 훌륭하게 성장해서 어렸을땐 모난둥이라고 막 어? 아 저는 어? 이 잡종 막 하면서 막 차별받고 막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더 영웅이 돼버렸어 뭐 그런대요 둘 다 외망시키려면 불타는 군단이 옳았던게 아닐까? 불타는 군단의 근데 취지가 뭔지 알죠? 불타는 군단의 취지 알아요? 이게 또 설정이 조금씩 바뀌었어 세부 설정은 처음에 이제 티탄족의 살기라스가 티탄이 이제 뭐 생명체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막 뭐 만드는 애들이야 관리하고 근데 살기라스가 보직이 그거였어 티탄족에서 보직 나쁜놈 오면 계속 처리하는 역할 나쁜놈 오면 계속 처리하는 역할 그 정리 정리하는 역할 정리하는 역할 계속 정리해 근데 계속 사악한 놈들을 만나다 보니까 흑화해가지고 어 얘네들이랑 같이 뿌시로 댕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 어 어떤 버전에서 이런게 있었어 언제까지 이 수동으로 처리할거야 근본을 없애자 그래서 애초에 이게 지키려는게 뭐 말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상은 이걸 다 박살내야지 그 박살내고 다 하는게 이게 자연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뿌시로 댕기기 시작하는거야 애가 철학적으로 갑자기 사유를 하더니 급발진 땡기는거야 어떤 그거를 알고했어 내가 그니까 그런 버전이 있고 악 악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얘도 조금씩 몇천만년 몇억만 몇억년만 물들다 보니까 얘도 스스로 이렇게 됐다는게 있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계속 하는게 영원히 하는게 말이 안된다 그쵸 이게 조금씩 설정이 바뀌었죠 그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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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뭐 마블이나 DC나 뭐 어떤 그런 만화에서 그럼 갑자기 급발진 땡기는게 그런 쪽에 그 흑화가 많아 이거 얘네들 지키는거보다 한번 리셋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궁극적으로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리셋하는게 말일거같아 여기서 계속 리모델링 수리하고 수리하고 하는거보다 그냥 한번 싹 갈고 새로 하나씩 행성 통통통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나아 라고 생각하는거야 그 갑자기 급발진하는 애들이 아무튼 여기있고 어 이거는 자꾸 월드컵이 자꾸 벗어나네요 월드컵이 자꾸 벗어나네요 요거는 어 확실히 좀 호드가 조직이 좀 안좋아요 좀 내가 봐도 요거는 루피드 검수염은 좀 이렇게 안티태제 느낌이 맞는거 같애 근데 요거는 라이벌 관계 맞는거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얼라이언스가 너무 그거다 어 왜 얼라이언스도 흠이 있는데 왜 호드만 죽어라고 막 뭐라고 하냐 얼라이언스의 허물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검색해서 판단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8강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그때 그동안 자료조사를 해놓으세요 용하고 부족부터 말이 안 돼 얘네는 용을 사로잡아서 용 대장을 붉은 용 군단을 사로잡아서 그거를 전쟁에 사용하려고 너 시바 알 까 안 까 그래서 알 알 계속 까게 하고 알 더이상 안 까겠다고 막 굶으니까 알 깬다 확 깬다 알 용 데리고 와가지고 알 깔거야 안 깔거야 죽인다 이보다 어떻게 더 사악해 손오공 대 베지터 아마 뭐 조사해도 안나올거에요 이거보다 더 사악한 그거는 알렉스트라자 막 어? 굶어서 막 시위하는데 막 와가지고 오크들 다 모여가지고 그 스포츠 리그 만들어가지고 알 까기 알 까기 리그 만들어가지고 오크들 이걸로 개 큰 알 이거 그 뭐지 카타필러 같은걸 아 그 그 캐트필러 같은거 그 있잖아 미는거 공성추 공성추 같은걸 알 까기 알 까기 알 까기 탁 쳐서 다 깨고 막 눈 앞에서 그런 종족이야 오크는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또 그것도 하겠지 또 호전적인 종족이라 또 어 어 또 하나 데리고 그 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어? 죽이겠지 또 뭐 어? 그.. 뭐라고 그러지? 깃발 꽂고 막 서로 막 죽이고 또 축제에 장을 버리겠죠 호드대 얼라로 봐야죠 오크대 인간이 아닌 근데 누가 봐도 호드의 중심은 오크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할 말 있는게 오크 주도 조직이잖아 누가 뭐래도 이건 이거는 암튼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8강 올라갔을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봉 대 베지터 대 나루토 스스 야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피규어도 나오고 있고 어 나루토는 이제 보루토 후속작이 나오고 있고 이거 드래곤볼도 슈퍼나 뭐 이런것도 나왔고 계속 생명력을 더하고 있죠 라이벌 야 근데 내가 사스케 나루토 사스케를 안 봐가지고 딱 그 브로맨스까지만 봐서 히데의 브로맨스 월드컵 요것도 약간 브로맨스가 있는데 아 이거는 이거만큼은 아니야 이거만큼은 아니야 이거는 손오공은 베지터를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재밌는 녀석 재밌는 녀석 그냥 그 탁구장 서열 1위인데 어 2위가 있어야 재밌으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해주는 정도 근데 지극정성이죠 나루토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그리고 이누이 아시아 대 반코치 이거는 아쉽게도 제가 잘 몰라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손으로 이게 되나요? 음 대단하죠 반코치 반코치 대단해요 자 박수 자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프로페서엑스 대 매그니토 그리고 진데카세아 아 이런 말을 아까 했었죠 아 아기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스읍 악마처럼 보인다 근데 악마다 여기선 진짜 악마였다 흠 흠 악마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말을 잘 들어 근데도 악마처럼 보여 어? 뭐지? 어 악마였네? 이런 미친 이런 느낌 이런 말도 있어 음 특히 이제 아빠와 아들이 서로 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다는 무슨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라고 하나? 음 아빠와 이거를 어떤 경쟁으로 좀 받아들이는 뭐 그런게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손자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 이게 서로 죽이려고 하는게 아니고 세명이 있으면 나머지 두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아 그래 저거 복잡하네 삼국지네 삼국지 그럼 오나라가 제일 나중에 생겼으니까 오나라가 카즈야 해라 진은 진은 총나라 하고 헤이아치는 위나라 해 진이 손자인데요? 그니까 진이 오나라 해 진이 오나라가 제일 나중에 생겼잖아 아 이 진이 이 진이 아니야 내가 말한 진은 얘야 추가로 알고보니 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 봉이 지켰고 아들이 할아버지 사랑 그만해 그만해 알고싶지 않아 이제 더이상 머리아퍼 이거 하겠습니다 프로패스 엑스 대 매그니터 후원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애 낳는 이유가 뻔하죠? 리그 활성화 리그 활성화 때문에 애 낳는거죠? 누 챌린저 필요해서 아카이누 대 아오키지 대 가치 대 그리피스 야 이거 이게 일러스트는 계속 봐도 멋있다 너무 이게 탁 느낌이 너무 잘 살았어 싹싹 싹싹 그것도 딱 위에서 쓱 내려다보는거 여유있게 악다구니 쓰고 그지? 베르세르크는 이제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미리 있는 그 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나요? 흑 아 남겨두신게 없대요? 음 그럼 끝이네 수석어시가 이어가기로함? 아 제자들이 그리지 않기로함 그러면 뭐 끝나야지 뭐 어시들이 다른거 연재하면서 실력 쌓는 도중에 이렇게 된걸로함 어렵지 그리고 그치 이거 건드리면은 잘해봤자 본전이야 그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칫 잘못하면 욕만 먹지 그리고 그런것도 있을거야 이 켄타로 미오락이 선생님의 그 오점을 만들어 만들기도 싫을거야 팬 입장에서 이걸 한다는거는 팬이니까 하는거 아니야 괜히 망칠까봐 그것도 부담이 클거야 자기가 욕먹는 것도 욕먹는거대 이 작품에도 누가 될까봐 요거는 음 스토리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아 아 선생님이 이걸 다 못만들고 떠나셨으니까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것도 없으면은 좀 힘들지 자 아카이누대 아오키지 음 요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스피노프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요런 생각 같이 대결해 보셨어 요거는 뒤로 갈수록 내가 좀 안 봤거든 그래서 이게 구도가 쪼끔 너무 멀어졌어 그치 그니까 이게 이거야 아카... 아카이누랑 아오키지는 근거래에서 마아~~ 이렇게 가 가치대 그리피스는 거리를 두고 야 100년 뒤에 보자 조금씩 좁혀져 둘이 막 맞붙는게 별로 없어 나중에 거기까지만 나 거기까밖에 안 봤어 쿠 dialect할 댁 이제 그리피스가 인간 폼으로 변신해 가지고 출격 M Wee단 신 M Wee단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놈씩 자 캐릭터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용입니다 캐릭터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 창인대 개쎄입니다 그런거 매해단 일원들 소개하는 어떤 전투들을 한번씩 보여주고 딱 거기서 와 신 매해단 개쎄다 같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같이 내는 요정 마법사 하나 있고 두오프 아저씨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피스가 이미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사도가 됐는데 고드의 핸드가 됐는데 왜 다시 인간폼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옛날에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시하잖아 너무 시시하잖아 이미 그냥 툭하면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과치에 가치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되는데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것 같음 그럼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되잖아 왜 꼭 그 용병단으로 활동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야 돼?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인간들 갑자기 몰살 다 몰살하고 거기 비어있지 땅 사도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다 막 그 언더테일 그 괴수마을처럼 몰스터마을 그거를 굳이 인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이유가 있겠죠? 이미 시시해질 것 같다는 느낌인거지 얘는 이미 전지전능 해가지고 하는데 굳이 인간 그 시스템에 막 맞춰가면서 굳이 활동을 하는 거 뭐 그냥 취미? 그냥 소유거리인가? 뭐 이게 아니면 무슨 뜻이 있나? 자 아무튼 요거는 저는 아카이노 대 아오키즈가 더 좀 직관적이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치고받고 성격도 좀 다르죠? 얘는 딱 어? 룰대로 해 얘는 좀 어 해적 해적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런 느낌도 있어 과정을 한번 봐 아니 결과만 봐 자 스파이더맨 대 베놈 그리고 프로토스 대 저그 베놈이 그 나온 영화가 별로 재미없었다며 근데 스파이더맨 3에서도 베놈은 좀 그냥 했거든 베놈 1은 평이 좋았는데 베놈 2가 인기가 없었나? 1도 별로 베놈이 나온건 다 별로네 3도 좀 별로였잖아 스파이더맨 3 옛날에 1은 그냥저냥인데 2가 구림 베놈이 함정이야 베놈이 베놈이 함정 이 표현하기 어려워 왜냐면은 왜냐면은 헐크 헐크의 인기랑 비슷한 것 같아 헐크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막무가내야 그냥 막무가내 헐크가 좀 멋대가리가 없잖아 헐크 뭐 있어요? 솔직히 뭐 매니아층 있을수도 있어 근데 좀 대중적인 그 멋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딱 필요하니까 데리고 다니는거지 이런 막무가내 힘쾌가 마침 포지션이 한 명이 딱 구인 한 명 없으면 또 안돼 그러니까 한 명 필요해서 그냥 있는거야 그러니까 솔로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 헐크는 재미가 없거든 헐크도 꽤 나왔지 인클리더블 헐크 그냥 헐크 그거 두개 그치 그냥 헐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뀐거야 둘 다 그냥 그랬어 헐크는 어 이성을 잃는거에서 별로야 그치 그치 그게 꿀잼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캐릭터성인데 그게 매력이 없어 인격간의 갈등이 재반데 그쵸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캐릭터가 너무 별로야 그 그 헐크 되기 전에 그 박사님 뭐지 너무 비중이 적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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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루스 배너 너무 쭈구리야 인간이 좀 매력있어야돼 하려면 인간쪽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헐크가 쭈구리 면은 쭈구리 면은 쭈구리 면은 어 쭈구리 면은 쭈구리 면은 계속 궁시렁대는 캐릭터면 어떨까 궁시렁대 계속 그래서 아이언맨이 뭐 야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뭐 대장이잖아 좀 리더격이잖아 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 뭐 야 이번에 외계인들 쳐들어오면은 뭐 어 저는 준비한거 내가 무기 뭐 몇개 준비했으니까 그거 쓰고 이렇게 하자 상전답이셨어 이렇게 이렇게 궁시렁대 어 뭐라고 그러니까 아냐아냐 흐흐흐흐흐 뭐 어차피 뭐 지 맘대로 할건데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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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어 자 괜찮죠 여러분도 괜찮죠 버려나시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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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막 막 맨날 갈굼당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 뭐 너 뭐라고 했어 계속 하다가 나중 했거든 어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배우는 주호민 작가님 그 동양인도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주호민 작가님으로 해서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 하면 좋은 게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 그 누구더라? 그 지키는 지키는 사람 한 명 있죠 웡웡 웡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도 에이션트 원도 에이션트 원도 할 수 있어요 에이션트 원도 할 수 있고 그 어 그 또 그 뭐이지 그거? 그 스톤 스톤도 할 수 있어요 스톤 파워스톤 스톤 5개 스톤 5개도 할 수 있고 옥고에도 가능 석스톤 싹스톤 그리고 그리고 추비에르 교수 추비에르 교수도 가능 옛날에 그 뭐더라? 1인 영극 그거 있죠? 다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은데? 그, 라쿤! 라쿤도 되잖아! 로켓 그거, 걔 뭐지 이름? 펄이펄로 가능 아, 로켓이야 걔는 그냥? 암튼 요거, 요거는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았어요 어, 프로토스 대저고, 요거로 갈게요 PCU! PCU! 펄 시네마틱 유니버스 르데켄드의 제다이 대 시스 아니, 근데 토스는 적을 라이벌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러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 그, 뭐야? 예, 미친놈 예 베놈 베놈하고 그, 스파이더맨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 류데켄 르데켄 르데켄이 시스 제다이 시스 이게 제다이 시스지 이게 제다이 시스 아니야? 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류는 켄하고 되게 싸우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켄도 류랑 별로 안 싸우고 싶을 것 같아 켄은 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할 것 같고 류는 애초에 자기가 자신이 라이벌이야 자신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잖아 자기를 수행하고 끊임없이 당금질하고 친구 친구 그냥 친구 같은데 둘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의식해서 점점점점 한다는 느낌 이건 서로 의식해 서로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하면서 이렇게 어? 그러면 우리도 제다이의 어떤 그런 수행을 더하고 이쪽도 어, 우리가 더 강하고 강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이런 느낌 친구인데 라이벌인 경우도 있는데 서로 뭐 그렇게까지 의식을 안하는 것 같아 얘는 그냥 요거 자, 16강 마지막입니다 톰과 제리 톰 대 제리 대 코난 대 괴도키드 이건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나가다만 보고 에피소드를 한 한 개 두 갠가밖에 안 봤어요 톰 대 제리죠 톰 대 제리 영원한 앙수 라이벌 히데의 라이벌 이게 전형적인 그거야 이게 만약에 톰 대 제리 극장판에 나오면 제리가 딱 말해 톰한테 골탕 먹이고 넌 날 완성시켜 사실 조커보다 더 사악한 놈이죠 이놈은 톰 대 제리 대 손오공 대 베지터 톰 8강입니다 음 하, 이거는 히데의 라이벌 주거니, 박거니 손오공 대 베지터 손오공 대 베지터 손오공 대 베지터 뭔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나중에 뭐 한 팀도 됐다가 그치 서로 인정하는 과정도 있다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기가 안좋아 왜냐면은 손오공이 분명히 뭐 소세지 두개 더 먹어가지고 베지터 빡쳐가지고 싸워야돼 개빡 돌아서 아 베지터 아 베지터 근데 개그캐 될 것 같더라 아 이게 개그캐가 되면 안돼 아 이게 개그캐가 돼도 되는데 할 땐 해야돼 베지터는 그래 이 자식은 할 땐 해야되는 녀석이야 아 할 땐 함? 그래 그래야지 근데 지 혼자서도 해야돼 지 혼자서 하, 합, 합, 합체 재료가 되면 안되고 물채주머니 손오공이 준비해야되는 물채주머니가 되면 안돼 지 혼자서도 대충 다 좀 날려야돼 아무튼 손오공 베지터 들어가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대 호드 제다이 대 시스 음 요거는 이제 준비한 거 있나요? 얼라이언스 측 이 얼라이언스 측의 어떤 잘못된 점 아 저거 나오셨네요 아지샤라 나이트엘프 출신 여왕이면서 악마들을 일부러 풀어서 백성들 도륙하고 그걸 구경함 아사스 아빠 죽임 실드 불가 말피리온 티란데 고성방가 미친 고성방가래 아 그니까 단편적이잖아 이 악행이 알렉은 솔직히 할 말인데 그거 데스윙이 다 저지른 겁니다 맞아요? 데스윙이 그 오크들한테 악마의 그 영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데스윙이 이렇게 하면 죽일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죽인 안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오크한테 시켰어요? 아니면 오크한테 야 이걸 사용하면은 알렉스트라자를 마음껏 조종해서 억압을 한 다음에 알까게 해가지고 너 붉은 용을 만들 수 있어 자 이걸 죽게 했어요 오크가 결국은 판단해서 자기가 선 선택한 거잖아 그쵸? 용하고 부족이 뭘 해도 쓰레기잖아 알까기 리그 용하고 부족이 개최했잖아 데스윙이 이거 안하면 죽인다고도 안했잖아 호든은 정신나가서 판다리아 가서 깽판치고 다른 우주로 넘어가서 아빠 끌고 가서 깽판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뭐 아사스 뭐 아빠 죽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가로시도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이 조직 분위기 분위기 종족의 분위기 종족이 같이 어 범한 범죄들 요런 거 봤을 때 이 그냥 호드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 당신이 뭔데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더 중하다 보는 거지 중하다 문제가 중하다 그럼 버닝리전이 뭔 잘못이 있어요 살기라스가 잘못한 게 없네 잘못한 한 게 없네 버닝리전은 잘못했죠 주도적으로 니네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단체가 다 화합해서 한 거잖아 단체가 화합해서 살기라스가 이러진 않았을 거냐 자 버닝리전 구인합니다 영명 자 오시면요 일단 사람 생명체 죽일 거예요 그리고 부셔서 정화할 겁니다 부셔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인했을 거야 아니면은 자 여기는 그냥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협의하시죠 해서 들어왔는데 어 뭐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생명체를 죽이고 있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하기엔 너무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했어 이미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자기네는 생명체를 죽이면서 어 유지하는 어떤 어 집단 무력 집단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님 너무 인간의 눈으로 봄 오크의 눈으로도 좀 보셈 자 오크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알렉스트라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악마의 영혼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알렉스트라자 협박하고 막 어? 막 괴롭혀가지고 알까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이득인데 왜 하남? 이게 오크의 시선 그러면 괜찮죠 오크의 시선으로 볼게요 괜찮 아니 포탈이 열렸어 저기 가면 다 죽이고 다 우리 걸로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남? 악마의 피 이거 마시면 좀 포악해지긴 하는데 엄청 세져 안 하는 놈이 바보지 안 먹는 놈이 바보지 오크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되네 자 사자 처벌을 안 하니까 언데드가 잘못하는 것들은 좀 빼주십시오 언데드는 불쌍하죠 워크랩트2 단계에서는 네크로멘서들한테 소환돼가지고 막 싸워 그래서 막 인간 시체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 그때 호드특 호방하게 뚝배기 깨기해서 시시비비 가림 얼라특 꽁하게 담아둠 대화로 하려는 거를 그니까 오크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오크의 시선 그냥 마음에 안 들으면 대가리 깨면 되는데 왜 자꾸 규칙 얘기하면서 왜 자꾸 대화로 하지? 쫌스럽게 겁이 많은가? 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겁이 많은가 보다 미개한 종족이네 오크의 시선 미개한 종족이네 오크의 시선 전혀 명예롭지 못한데 불만 있으면 다이 까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전혀 명예롭지 않아 우린 명예로 하는 종족 우린 명예로 하는 종족 오크의 시선으로 봤는데 오크도 오크도 나름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다 이해가 된다 오크의 시선을 보니까 뭐 다이 깨면 되는데 그죠? 요거는 제다이 시스보다 얼라이언스 호드 요거 확실히 이야깃거리도 많고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크 중심적으로 볼게요 제가 인간이니까 저도 모르게 인간 시점으로 봤는데 오크 시점으로도 좀 볼게요 명예롭다던 막고라 운운하던 느그 족장 사실 몰래 무기에 독발라서 지던 거 야비하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마 매도하진 마 가로씨가 일부러 안 발랐잖아 다른 애가 발랐잖아 이러면은 얼라이언스 욕만 먹이는 거야 이거 이런 이런 사람들은 지능형 호드야 지능형 호드 지능형 호드 얼라이언스 살짝 빙의해가지고 까는 척하면서 욕매길라고 얼라이언스 욕매길라고 지능형 호드 그림도템이 했다고 그림도템이 했다고 그림도 그림도템이 했다고 그림도템이 했다고 자 이제 그만하고 자 다음부터 4강에서 얼라이언스 호드가 또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실 얘기가 있으면은 자료 첨부하시면 채팅창에 첨부하시면 그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대 아이언맨 그리고 아카이너드 아오키지 요거는 사실 리더십 면에서 봤을 때 아이언맨도 좀 짱짱하잖아요 그죠 아이언맨도 짱짱해 캡틴 아메리카도 뭐 리더십이 있죠 왜냐면 자기가 솔선수범 하잖아 집에서 아이가 책을 안 읽어 근데 책을 읽게 하고 싶어 그럼 너 책 읽어 책 읽어가 아니에요 부모가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는 따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냥 쉬는 시간에 이런 거 책도 보고 이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책을 부모가 안 봐 근데 계속 책 읽으라고 하면은 자기나 자기나 볼 것이지 그렇게 좋으면 자기나 볼 것이지 왜 나한테 자꾸 보라고 하지? 자기나 하기 싫으면서 부모가 담배를 피워 근데 너 담배 피우지 마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옛날에 우리 아빠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걸 알고 담배를 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강하게 말을 못한 이유가 아빠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담배를 피우니까 말의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러신 거래 그니까 이게 결국은 뭐다? 캡틴 아메리카? 자기가 솔선수범해 누리아이덴님 후원 감사합니다 솔선수범 자기가 헌신적으로 어? 인간들 생각하고 어? 사회 생각하고 헌신.. 헌신해 또 나왔죠 자 응 느그 캡틴 지 친구가 아이언맨 아빠 죽인 거 알면서도 뻑기 편들어줌 그니까 저렇게 이제 그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 느그라는 말 좀 워딩도 좀 조심해 주시고 그 좋게 말할 수 있는데 뭘 자꾸 느그 느그라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자 하지 마세요 팩트는 엄마도 죽였다고 했는데 아이 뭐 뭔 말이야 페륜적인 얘기 좀 그만해 그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요거는 굳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얘도 얘는 근데 무력에서 있을 때는 어때 아이언맨 발끝에도 못 미쳐 그치 아이언맨이 그냥 자면서도 죽일 수 있어 진짜로 자비스 다음에 누구였지?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가 그냥 알아서 프라이데이 선에서 쟤는 처리해 그러니까 이거야 야 요즘에 야 요즘에 캡틴 아메리카 안 보인다? 어디 갔냐? 프라이데이가 하도 깝추길래 제 손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왜 그랬어 아이 좀 참지 그리고 그냥 슉 지나가서 그냥 지 할 거 하겠지 그냥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나는 거야 얘가 죽인지도 모르게 자면서도 죽일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게 라이벌이다 근데 오히려 그게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치 힘의 균형이 깨졌는데도 오 뭔가 그 존재감이 두 개 두 명이 딱 그 존재감을 그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라이벌 구도인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생각이 또 드네 그쵸? 얘가 맛만 먹으면 그냥 닭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버릴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이상하게 이 존재감 쉽게 할 수 없는 존재감 이게 그 얘의 그 카리스마라고 보는거지 그리고 얘는 캡틴 아메리카는 지가? 안되더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일단 아니라고 하면서 하잖아 그치? 뭔 카리스마여 스파이더맨보다 못한 성적으로 정훈장규로 하고 있잖아 내가 이 가지각색의 지 잘난 맛에 사는 이 S급 히어로들이 모인 이 실드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구준일 도맡아 하면서 구준일 도맡아 하면서 애들 그 어? 행성뽕 주입해가지고 우리는 누구? 지구인 벅차오른다 지구뽕 계속 주입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 지켜야 합니다 계속 몸소 보여주고 계속 말로써 행동하고 얘가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거 아니야 얘는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죠 팩트로만 말하려다 보니까 감성이 부족해 팩트로만 말해 얘는 이러이러해서 몇 년 뒤에 오고 이게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따라와 근데 말은 맞아 근데 반감사죠 후원 감사합니다 반감사 반감사 조직이 와야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캡틴 아메리카 있어야 돼 귀하의 캡틴이 왜이래 진짜 그만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스토리야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몸이 되게 약한데 개조 수술 받고 했다가 냉동인간이 돼서 지금 깨어나서 되게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 여기서 오는 거룩하고 숭고한 그 아우라는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 근데 얘는 이 헐크가 헐크가 이제 이러겠지 브루스 배너가 아씨 뭐 금수점이었다면 누가 못해 나도 뭐 돈 만주면 하지마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팩트로 말해도 감성적으로 얘를 존중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누구는 뭐 과학과 안 남았나 이러면서 캡틴 특 자기 첫사랑 손녀랑 사귀다가 과거로 가서 다시 첫사랑이랑 결혼한 나 나도 뭐 돈 많으면 생체병기들 뭐 잔뜩 만들었지 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매력적이다 구도가 그죠? 요거 좀 약간 좀 약간 단순한데 근데 오히려 좀 직관적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요거 요거 이렇게 힘의 균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재감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희대의 라이벌이다 자 프로토스 대 저그 그리고 프로페서엑스 대 매그니토 음 캡틴은 80년 전에 희생했는데 왜 토니만 희생했다고 그래 80년 전에 희생한 거는 잘 이렇게 스토리가 안 쌓였어 사실상 이 마블의 스토리는 토니 스타크 중심에 장가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 토니 스타크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주인공이니까 프로토스 대 저그 프로페서엑스 대 매그니토 요거는 프로토스죠 이걸 그냥 게임으로 봅시다 저그의 이 물량 그리고 프로토스의 이 양보다는 질 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 그 군대 요거에서 이제 오는 그 음 상반된 이 매력 둘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 계속 끊임없이 근데 이런 구도는 사실 이런 물량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아무리 고퀄리티 하나가 막 여러 막 한 1억 마리를 막는다고 쳐 예를 들어 엄청 세가지고 그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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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다고 쳐 그래도 얘가 그래도 얘가 이 이 물량 많은 애들은 한번 꿈뻑 잠들어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 1억 마리 같은 애가 꿈뻑 잠들면 이 저그 1억 마리가 다 같이 꿈뻑 잠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리스크가 좀 크지 않아? 그리고 하다가 뭐 싸이오닉 에너지 자 싸이오닉 에너지 점검 나왔습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교체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저그가 와 계속 이러면은 프로토스도 아무리 일당백이어도 허점이 없을 순 없을 텐데 이거는 물량은 허점이 좀 있어도 허용이 되는 반면에 이 고퀄리티 군대는 허점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할게요 프로토스는 이제 고퀄리티 아이언맨 하나라고 칠게요 아이언맨 하나 저그는 캡틴 아메리카 1000마리 계속 와 캡틴이 계속 방패 들고 계속 막으면서 계속 달려와 아이언맨 수리도 못해 계속 날라와서 틱틱틱틱틱틱틱 막 붙어 막 부서지면 그 위에서 막 보내줘 프라이데이가 보내줘서 탁탁탁탁 계속 새 부품 막 끼어가면서 계속 싸워 그리고 막 토니 스타크는 자 자동으로 싸워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자기가 또 했다가 또 계속 싸워 계속 싸운다고 쳐 그래도 그래도 뭔가 틈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틈이 그래서 그래서 프로페서엑스 대 매그니토는 서로 이렇게 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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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설득이 되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 못해 뭐 이런 이렇게 팽팽한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저그다 프로토스는 프로토스가 아무래도 좀 밀린다 그래서 프로페서엑스 대 매그니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하늘로 날면 귀하의 캡틴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아니 방패 던지면 되잖아 자 캡틴 아메리카 떠 에 아이언맨이 떠 캡틴 아메리카가 떠 있겠지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지 방패를 던져 여기까지 던질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또 맞춰 맞추면 방패가 날라가지 2단 방패 그럼 여기 맞춘 데서 이 캡틴이 방패를 또 맞춰 그럼 땅 치면서 땅 치면서 또 땅 치지 이런 상황은 맞출 수 있어 이론상 왜 맞냐고? 100마리인데요? 킵틴 아메리카 100마리 대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은 가만히 있냐? 막 도망가겠지 그럼 막 그 뭐 막 날아다니 막 방패 날아다니지 막 그 뭐지? 옛날에 콩주머니 콩주머니 박터트리기 콩주머니 박터트리기 콩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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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터트리기 이거 하는거지 방패 방패로 당일 발송 이거 왜 안하냐? 이거 재밌는데 이거 개 재밌는데 이거 이거 종이로 이렇게 집에서 박 개 던져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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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요즘 안하죠 하나? 하니까 이거 있겠지? 그래 안할 수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하니까 팔겠지 그치? 하니까 야 이거 진짜 개꿀잼인데 이게 옛날에 다 생각난다 천군백군 천군백군 딱 정해가지고 해 이런식의 그 문방구에서 팔기도 하는데 집에서 이 콩주머니를 만들어 오라 그래 그래서 만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가는 애가 있고 문방구에서 사가는 애들도 있고 이 모자를 썼어 이렇게 이렇게 이 끈 끈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게 끈이 아마 위로 이렇게 덮을 수도 있을 거야 끈을 이렇게 아래로 쑉 내리면은 이렇게 목에다 할 수 근데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모자는 썼어 80년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90년대도 썼어 근데 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백군대 천군대 딱 떼양뼈에서 이렇게 쭉쭉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반장 엄마가 도시락 그 뭐 햄버거 같은 거 쏠 때도 있고 김밥 쏠 때도 있고 이제 떼양뼈에서 이제 막 그 뭐 이제 막 그 그 뭐지 나무 그 그늘으로 막 들어가고 선생님들은 그 그 그 참막 같은 거 있어 요거 선생님들이 참막에 들어가서 시바 어른들은 이 생각 다 할걸? 시바 어른들은 비겁해 부조리해 교장은 왜 저기 있는거지? 왜 자기는 누구를 위한 운동회지? 아마 그 생각 할걸? 부조리해 항상 하는 생각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훈합 아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조회 운동장 조회도 이런 데서 이제 하잖아 교장선생님이 이런 데서 하잖아 이렇게 나란히 있단 말이야 이렇게 쭈루룩 서서 이렇게 쭈루룩 서서 아 이게 뭐 서있는 거를 같이 못하나?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여기 있잖아 땡볕에 부조리해 속으로 계속 부조리하다고 이거 이제 없죠 선생님들도 이제 보니까 딱 앞에서 딱 딱 딱 딱 이렇게 줄 맞춰서 했었어 맞아 지금 보면 되게 어색하다 당연한 듯이 했는데 오하율 딱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른거죠 뭐 음악 하는건데 요거는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줄 쫙 해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자 하고가 다을랑 말랑하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앞에 앞에 두명이 안보이 앞에 앞에 있는 사람이 안보이게 쓰세요 그런 느낌 쓰죠 자 히데이 라이벌 월드컵 4강입니다 짝다리 짚음 짝다리 짚음 뭐라고 하죠 그쵸 짝다리 짚음 어른한테 짝다리 짚음 뭐라그래 나 옛날에 몰랐어 그 짝다리가 무례한건지 몰랐어 짝다리 맨날 짚었거든 짝다리 아니 짝다리를 안 짚으면 어떻게 오래 서있어 말이 안되잖아 그쵸 혼났어 그래가지고 혼나고 나서 알았어 이게 무례한거다 그리고 선생님은 또 짝다리 짚어 그치 선생님도 똑바로 하고 하면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선생님은 막 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게 아니고 선생님은 무례한게 아니고 나는 나만 나만 했을 때 무례한거면 완벽한 상하관계인데 불과 용암처럼 상하관계 상하관계지만 어? 가르쳐주고 하지만 그래도 존중이 있어야 하잖아 존중하려면 그 선생님도 좀 짝다리 짚지 말라오면 최소한의 어떤 자기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생각을 자 손오공 대 베지터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자 요거는 아 4강까지 올라오니까 치열하네요 이제 치열해요 스토리 타이언맨 저 히 히히 하 하 그래도 스노공 베지터가 아닌가 싶은데 나는 이게 마블을 안 봐서 그런가 그쵸 스노공 때 베지터 잖아 뭔가 왜냐면은 얘네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게 적으로 만났어 아군 편이다가도 갑자기 일탈해서 싸우기도 해 그치? 그리고 얘의 그 뒤틀린 라이벌의식 너무 느낄 수 있는거 라이벌이라고 느낄 수 있는거 뒤틀린 라이벌의식 트랭크스가 그래도 손우천보다 세니까 내가 이긴거로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말을 해 트랭크스 수련하고 이런거 이런게 재밌다 여러가지 의식하고 있고 라이벌 구도가 계속 꾸준히 보여졌다 그에 비해서 얘네는 라이벌이긴 하지만 콩주머니 사태까지 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라이벌 관계가 캐피틴 아메리카 콩주머니 사태까지 오면은 내가 그래도 좀 인정할텐데 스토리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구도는 재밌어 구도는 구도는 재밌는데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조금 약하다 자 손오공 대 베지토로 가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대 호드 프로페스 엑스 대 매그니토죠 음 자 이제 얼라이언스 뭐 있나요? 얼라는 하스에서 갱판 치는 노르색이랑 조뜨 인식도 개인의 일탈인가요? 노르는 말피리온 말하는거죠? 말피리온은 사실 잘못한게 없죠 말피리온을 조종하는 그 말피리온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블리자드의 잘못 그리고 안두인은 그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유저의 잘못이지 유저가 인간이잖아 아 그렇게 좀 인간을 넓게 해석해보자는 얘기에요? 설마? 인간 너나 우리니까 인간은 미래가 없다? 음 노움 흑마쉑이 크로스로드 오는게 얼라임 호드는 에린수 망감 음 음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실제로 와우에서 그 크로스로드라고 되게 큰 데 있거든? 그 불모 그거 어디지? 크로스로드인가? 그건 크로스로드는 그 한정지역이고 그 땅을 뭐라 그러지? 불모의 땅인가? 불모의 땅에 자꾸 와 얼라들이 그 톱니앙으로 해가지고 근데 오크는 에린숲 그 저렙존 얼라우 저렙존으로 안간다 이 말인거죠? 근데 이제 흑마키가 거기 사는거라서 어쩔 수 없이 와야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온 김에 온 김에 죽이고 가는 느낌도 있어 온 김에 의도적으로 나 때려바라고 호기심을 자극해 초보 호드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먼저 때릴 순 없거든 먼저 때릴 순 없어요 빨간색 뜨니까 얼쩡얼쩡돼 때리며 이제 그때 시작 그래서 온 김에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은 블리자드가 만든 시스템이지만 그 얼라의 그 사악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얼라도 있고 안하는 얼라도 있어 조용히 가는 얼라 그치? 개인의 일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호드의 용하고 부족과 그 용이 그 악마의 피 마시고 쳐들어간 거는 그냥 이 집단이 문제가 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나온다 프로페스 엑스대 매그니토 서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하지만 이 영원한 이 이 끌어오르는 이 분위기 이거는 그냥 대중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얼라이언스 대 호드는 지금 막 과몰입하고 있죠 희대의 라이벌이란 뜻이야 과몰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미 채팅창 반응이 인정 인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오공 대 베지터 랑 얼라이언스 대 호드입니다 오크들 잡아다가 검투시킨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말도 있고 얼라의 무능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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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들 잡아서 검투사로 막 희생시키고 어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쵸 그거를 막 스포츠화해서 그냥 즐기고 하하하고 웃고 분명히 그 잘못된 행위죠 잘못된 행위야 바리안도 검투사 출신인데 근데 이제 그거지 바리안은 검투사 출신이지만 자기가 본의로 한 거잖아 근데 쓰랄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인간의 잘못이 있어 인간의 잘못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되지 규모의 문제 스포츠화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즐기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자기네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행되는 나쁜 짓이지만 용하고 무적과 악마의 피를 마시고 대대적으로 이 이 전 세상을 막 그 혼돈 카오스로 만든 거는 규모 면에서 분명히 잘못한 짓이지만 그쵸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좀 그런 게 있어 음 지가 좀 교활해 인간은 지가 세면은 괴롭혀 근데 지가 약하면 가만히 있어 어? 졸려라지 좀 근데 오크는 지가 졸려도 계속 어? 싸울 공리만 해 그래서 더 문제야 그냥 좀 쭈그러질 차라리 좀 쭈그러졌으면 좋겠어 졸려를 했으면 좋겠어 사고뭉치 완전 사고뭉치 아서스, 실바나스, 일리단 세 명은 모두 얼라이언스 출신이다 강철호드로 기술적 진보만 이뤘어도 자정작용 됐을 텐데 얼라가 내정간섭해서 풍비방산나고 술라마 된 거예요 친절한 만노로스 씨가 그야말로 피 땀 흘려 장만한 음식을 안 먹는다면 그게 더 잘못 아닐까요? 만노로스 씨는 답답한 거야 자 우리가 자꾸 호드적인 시점을 보고 얼라이언스적인 시점으로 보는데 핀러드 시점으로도 보자고요 아나이힐란? 이 시점으로도 봐 답답해 왜? 아니 피만 마시면 해결되는데 왜 안 마셔? 이재이티 이재이티 악하게 보셨죠? 인간은 1800ml 정도 빠지면 죽어요 피가 핀러드 뭐 등치가 크니까 뭐 한 뭐 한 4리터 뭐 이렇게 뽑아도 되긴 하겠지 근데 자기도 유하네 피는 유하네 근데 그거를 그 소중한 피를 뽑아서 줬다는 거야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궁극적으로 막 그 파괴 형태 사르개 형태로 진행되긴 했지만 좋은 뜻에서 줬다 좋은 뜻에서 줬다 만노로스 씨가 친절한 만노로스 씨가 자기 없으면은 한동안 좀 피 만드는데 보충도 해야되고 해야되는데 좋은 뜻에서 줬다 근데 그걸 안 먹는다? 오크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할 짓이야 그것도 자 아무튼 아서스, 실바나스, 일리단, 메디브는 저항하다가 타락한 거다 호드는? 굴단이 알아서 타락해줘 그쵸 그것도 있죠 그니까 근데 굴단은 개인의 일탈 개인의 일탈 하지만 자 봐봐요 굴단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봐봐 굴단이 자 악마의 피아 사용 설명서 다 읽어줬어 자 이거 효과는 먹으면은 굉장히 세지고 어? 한 천배 만배 강해져 다 항우가 돼 근데 부작용은 이거 먹으면은 그거 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숨기고 말했어요 숨기고 말했다는 주장이거든 오크들의 주장은 얘가 숨기고 말했다 순 기능만 설명을 하고 우리는 속았다 그쵸? 근데 그게 확실해? 맞아? 자료가 있어요? 그냥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할 뿐이지 어 어 대가가 대가가 모든 거라고 말했음 대가가 모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설명이 충분히 됐다 근데도 인정하고 먹었다 드레노의 군주 오프닝 그거 그니까 이게 굴단은 설명이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분명히 설명을 하긴 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설명을 했어 좀 약간 미심쩍게 했지만 그러면 책임이 오로지 굴단한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굴단이 분명 나쁜 놈이지만 몇 퍼센트만이라도는 약관을 안 읽은 잘못도 있는 거야 그치? 그게 그니까 사기라서 사기를 당한 거지만은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진 않아 못해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 억울한 건 알겠는데 보장을 못해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걸 당한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더 이해받기 힘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호드는 이만 좀 다시 드레이너로 돌아가는 게 쓰리키님 백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치열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얼라이언스 대 호드 이걸로 우승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대 호드 희대 라이벌 월드컵 우승은 얼라이언스 대 호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댓글로 호드의 만행 얼라이언스의 만행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랭킹보기 나루토스 아스키 뭐 이렇게 쭉쭉쭉 있죠 좋습니다 저는 똥매려워서 똥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